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됐나요?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죠 네 박연수님 반갑습니다 영스님 네 오늘 영스님을 위해서 제가 알자스를 준비했습니다 대안솔님 고대토누 헤일리님 반갑습니다 사운드, 책책 괜찮나요? 영상도 화면 음향 다 괜찮은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르도는 날씨가 웬일로 막네요 요즘 계속 비오고 안좋았죠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좋네요 근데 추워요 그쵸? 한국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2박 3일 동안 파리를 잠깐 갔다 왔거든요 파리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파리는 진짜 춥더라구요 그 발언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음 좀 추웠는데 한국은 어떤지 네 네 임교진님 반갑습니다 아 영스님 또 시작하자마자 또 영스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따고 바로 영스님을 위해서 성태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조금 맨날 어두운 옷만 입다가 오늘 조금 밝은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 대안솔님은 비타민 D 네 그쵸 덴마크는 아마 더 해도 아마 더 빨리 질 것 같은데요 해도 빨리 지고 좀 또 해도 없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D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영스님 감사합니다 어 박영수님 한국은 23에서 25도면 반팔 입어야 되지 않나요 저 반팔 입는데 23에서 25도면 음 음 선모님 반갑습니다 파리지행이 하시는 네 참고로 저희는 파리에 살고 있지 않고 보리도에 살고 있는데 네 괜히 또 파리지행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 좋네요 하하 어제까지 파리에 있었죠 아 그쵸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뭐 서울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 음 맞아요 비타민 D 진짜 필수로 챙겨 먹어야 되는 비타민 D죠 우리도 있는데 맨날 그래요? 있었어요? 있는데 잘 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음 뭐가 있어요 잘 안되지 알겠습니다 네 음 영스님 아들 TV 앱으로 보다가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꾸 노트북 꺼내고 아 잠깐만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제 이 프랑스 와인 산지 하는 그 수준이 뭐 막 강의까지는 아직은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전문가라기 보다는 이제 와인 학교 나온 네 그냥 와인 공부를 좀 한 네 그런 유튜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노트북으로 타이핑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오늘 그래도 나름 준비한게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네 테레사님 반갑습니다 한번 먼저 따 볼게요 Y 네 이거 오늘 제가 준비한거는 그 히즐링 준비했어요 히즐링 그 도맨 발렁덩 주슬랑 이라는 거에요 잠시만요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자 가까이서 발렁덩 주슬랑 이라는 그 도맨이구요 이 도맨도 아이저스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네 꽤나 유명한 도맨이고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아셔 봐요 그래서 매일 뭐 좀 유명한 것들 저도 좀 알고 있지만 이번에 그런거 말고 또 혹시나 뭐 괜찮은거 소개시켜 드릴 거 없으세요 제가 안 마셔먹은 것 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어 요거를 추천을 해 주셔갖고 요걸 사고 찾아봤더니 어 생각보다 이미 뭐 유명한데였고 맛도 아주 궁금합니다 뭐 엄청 맛있다고 막 저한테 막 침튀기면서 자랑하더라구요 그래갖고 또 빈티지가 2015입니다 2015 그래서 히즐링이지만 또 2015 빈티지 또 어떤지 한번 맛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먹겠다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따 보겠습니다 네 레드님 반갑습니다 원철님 반갑습니다 네 알자스 히즐링의 양념치킨 준비하셨다고 맛있겠네 저희는 알자스식 안주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5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네 5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5분만 기다려 주시죠 네 뭘까 다 됐나요 아 리즐링 그 그 알 발음이 프랑스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히읗 발음이에요 히읗에 약간 목 막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즐링 네 히즐링 여기 발음은 네 박영선이 오늘 발치하셔서 와인을 못 먹어서 아쉽다고 아 이게 다 아쉽네요 네 한번 일단 따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 히즐링을 언제 먹었지 꽤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알자스를 한국에서는 알자스 오히려 더 구하기 쉽고 가성비 좋은 것도 많은데 저희는 이제 알자스 지역이 멀기도 하고 사실은 뭐 가성비하면 프랑스에 여기 현지에서는 뭐 루아르나 뭐 그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루아르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특이한 특이한 그건데요 이 이 코르크가 엄청 특이해요 보여줘 네 아냐아냐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 보이세요 안에 노랗게 살짝 그 밀라비 한 겹 더 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네 요런 건 또 처음 봤습니다 음 그래서 요런 거는 뭐 그대로 따시면 돼요 이거 굳이 벗길 필요 없이 오 이건 되게 신기하네 처음 봤네요 오 엄청 엄청 단단한데 어 뭐야 밀라비 그냥 또 빼줍니다 네 살짝 같이 밀어넣으려고 그랬더니 폼인가 오 생각보다 코르크가 길어요 음 음 그래도 시작부터 엄청 막 상큼상큼이 막 벌써부터 지금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음 아 알자스 히들링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잖아요 많잖아요 네 네 네 헤일리킴님은 안주로 깜빠뉴를 올리브유에 찍어서 먹으려고 준비하셨다 오 맛있겠네요 음 아톰님 반갑습니다 네 박동건님 반갑습니다 네 또 다 들어와주고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또 아니 오늘 토요일 또 아니 오늘 토요일 지금 또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들 뭐 약속도 있으시고 바쁘실 텐데 거기다가 이제 막 단풍 단풍이 절정 아닌가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플러스와요 라이브에 또 토요일로 귀중한 토요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 요스마이어 그 조스마이어 그거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어 유명하죠 그거 엄청 유명하죠 네 나중에 제가 오늘 알자스 하고 나중에 추천 도맨도 그 유명한 도맨들 알려드릴 텐데 거기도 들어가 있고요 음 음 일단 한번 따라 볼게요 어 색이 꽤 진합니다 음 히젤링 품종인데다가 그 2015 2015 라서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찐해요 보이세요 음 음 아 테레사님은 막걸리 음 오 햅 햅살로 만든 첫 막걸리 그 약간 보졸레누버 같은 그런 막걸리가 있대요 오 너무 궁금한데 오오 이번에 가면 먹어봐야겠네 좋군요 안주가 왔습니다 가져갔으면 네 뭔가 좀 마른 느낌인데 하하하 이거 진짜 좀 그렇구나 그리고 자 이쪽 안주 보여드릴게요 음 자 보이시나요 음 이게 이게 딱 딱 이 플랑베르그인가 네 맞습니다 음 그 보니까 독일 모젤에서 유래된 음식이래요 음 그래서 피자 도우 같은 얇은 피자 도우에 그 샤워크림 같은 음 프랑스에서는 용어가 다른데 아무튼 샤워크림 같은 거 잘게 자른 베이컨 볶은 양파 음 올라갔어요 그래서 치즈는 원래 안 들어가는데 네 절반은 치즈를 추가를 하고 절반은 이제 원래 스타일 대로 아 그래요 이쪽이 원래 스타일이고 이쪽이 치즈를 추가한 건가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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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너무 과하면 또 와인의 맛을 해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샐러드도 같이 있어요 샐러드 아 샐러드도 응 색깔 진짜 진하네요 응 어 썸모님 오늘 모임에다 샴페인 응 도루? 도루레드? 도루레드가 뭐죠 응 1865 드시고 아 어 박동원님 느림마을 양조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같이 지난번 지난번 한국에 있을 때 느림마을 양조장 거기에서 하는 무슨 식당 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던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 것 보다는 좀 드라이하고 그 산도 있는 걸 좋아하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인가 그거 먹었는데 어 그거 찐딱하니 맛있던데 응 근데 음식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것도 자 아 아 포르 포르투칼 자 아톰님은 도메 슬롬베르더 히즐링 네 준비하셨고 아까 그 히즐링 구하러 이마트 뛰어가신다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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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톰님 일단은 아까 영스님이 시작하자마자 저희 후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스님을 위해서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네 영스님 보고 계시죠? 네 같이 한잔 하겠습니다 영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땡 짠 오 진하다 진짜 엄청 상큼하고 엄청 풍부한데요? 오 근데 근데 산도가 엄청 좋아 아 이반도 얼얼하고 이거 오 장난 아닌데 일단은 요거 설명 좀 해 드릴게요 그 도메 발렁텅 주슬랑 요거 설명 좀 해 드리면 그 알자스에 이제 17헥타르 가지고 있습니다 17헥타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뭐 적당하죠 적당하고 그 화이트만 있는 건 아니고 레드가 3헥타르 화이트가 14헥타르 하고 있고 뭐 화이트 같은 경우는 뭐 다 있어요 풍종 막 열몇개 다 있고 키즐링은 시작으로 개비치타나미너 피노그리 뭐 다 있고 그 저기 뭐야 레드는 피노누아 네 알자스가 또 피노누아가 유명하거든요 음 제가 또 좋아하는데 어쨌든 피노누아가 또 3헥타르가 있고 대단한게 1691년에 설립됐대요 잠깐 잠깐 1691년 그래서 지금이 13대랍니다 13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 재밌는게 그 1691년 이때가 어쩐 때냐면은 그 유럽 역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였던 30년 전쟁이라고 있어요 종교전쟁 그래서 그 종교전쟁 끝날 때 그때 생겼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거지 그래서 13대에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1997년에 비오디나믹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네 오 일찍 했네요 엄청 일찍 한거죠 지금 벌써 24년이 된건가 24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이제는 비오디나믹으로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음 양조 양조할 때는 주로 그 후드그라고 해가지고 큰 그 오크통이 있어요 엄청 큰거 음 엄청 큰 오크도 제 영상같은거 와이너리투어 같은데 보면 엄청 큰거 있잖아요 사람 키보다 1.5배 이상 큰 거기다가 지금 양조를 하고 있구요 스테인리스도 있어요 스테인리스도 있는데 보통 주로 그 후드라는걸 사용한다 그러고 숙성할때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슈흘리라고 하는 슈흘리라고 하는 그 이제 효모찌꺼기 효모찌꺼기를 뭐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배마다 다 다른데 뭐 좀 작은거는 12개월에서 긴거는 24개월까지 뭐 이렇게 숙성을 한다고 하고 그 한 절반 정도 되는 끼배가 되게 많아요 알자스 특징이기도 한데 알자스 그 도멘들 방문하면 조심해야 되는게 치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그 어우 나 너무 좋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다섯가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입은 마비돼가지고 왜냐면 다 화이트 와인이잖아 그리고 뒤로 갈수록 좋은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막 바짝바짝 막 그러는데 계속 막 힘은 질질 나오지 그 다음거 먹어도 뭔지도 몰라 계속 이거 피노그리입니다 실바네오입니다 개불시트나입니다 막 주잖아요 나중에 한 다섯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열몇개가 있어요 귀배가 근데 절반 정도를 지금 거의 이산화왕을 아예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거의 내추럴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비오디나믹에다가 그 이산화왕도 안 넣고 거의 개입을 최소화 한대요 그래서 거의 내추럴 와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저희가 이것도 먹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 테크니컬 파일을 봤는데 이산화왕을 마지막에 병입할 때만 조금 넣는데요 병입할 때만 조금 넣는데 거의 지금 약간 내추럴 느낌도 좀 나요 좀 나고 근데 너무 상큼하고 네 맛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 뭐 스타일에 요즘 스타일이지만 또 클라식한 네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메인이고 굉장히 좋아요 뒤에 뒷면 보시면 뭐 많이 붙어 있어요 뭐 보면 왕 비오디나믹 해가지고 비오 마크도 있고 그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데메테흐 제일 받기 힘들다는 데메테흐 마크도 있고 옆에는 또 뭐 비오디방 해가지고 또 마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거는 얘네 엔트리급 와인이에요 엔트리급인데 히즐링 100% 히즐링 100%고 섞은 것도 되게 많아요 띠베가 많다고 했잖아요 블렌딩 한 것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히즐링 100%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여기 보시면은 그 주슬랑 밑에 볼렁베르그라고 볼렌베르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알자스의 리우디 중에 하나에요 음 그 밭 명칭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밭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여기가 뭐 나중에 뒤에 파일에도 나오는데 유명한 밭인데 거기 그 리우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괜찮은 네 그런 와인이고요 음 요것도 거의 한 2년 동안 숙성했다고 해요 근데 숙성을 조그맣은 오크통이 아니고 이것도 큰데 음 그러다 보니까 오크터치가 그게 많지 않아요 음 그렇습니다 자 헤일리캠님은 아 피노그리 음 박동원님 페트롤향이 여기까지 전달된다고 음 아톰님이랑 같은 하신 와이너리 걸 드시고 계시네요 음 박동원님 어떻게 아셨지 페트롤향이 엄청 나는데 음 감재빈님 반갑습니다 네 원철님이 두 분 다 급 마르신 것 같다고 쓰읍 음 지금 지금 뭐 배연돈님 박동원님 헤일리캠님 다 했었는데 저 화면빨 화면빨 캔빨 캔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살 안 빠졌습니다 살 안 빠졌고요 아니면 요거 옷 때문인가 내가 오늘 또 밝은 걸 입어서 그런거 맨날 어두운 거 입다가 원래 어두운 거 입으면 더 말라보여서 맨날 어두운 걸 좋아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또 막 좋아가지고 반응하는 건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향이 근데 생각보다 페트롤향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페트롤향이 엄청 강하진 않고 되게 좀 농익은 노란 과일 그렇죠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시트러스 계열도 아주 어 아주 많이 나고 이게 어떨 때는 지금 6년 됐으니까 아 뭔가 그 이게 6년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벌써 지금 따 저희가 지금 따자마자 지금 바로 뽕따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저희가 와인 구입한 곳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열어 놓으라고 했거든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더 도와지겠네 궁금하고 도스는 헤일리님 물어보셨는데 13.5도네요 13.5도 음 조금 되는데 그래도 뭐 어 근데 이거 지금 색깔이 지금 생각보다 진해 이제 아마 화면에서는 많이 안 나올 거 같은데 음 색깔이 아 그리고 향이 그러니까 향이 너무 어 좀 우아해요 그러니까 막 막 이렇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향이 폭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좀 중후하게 그리고 약간 고소한 향도 나죠 음 살짝 고소한 향도 나고 음 근데 진짜 너무 그 진짜 그 노란 과일하고 그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착살 이렇게 섞어가지고 나는 향이에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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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음 음 음 용서 한번 먹어볼까요 원래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건 치즈가 너무 미작한데 이거 치즈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어 그래요? 원래 크림만 올라갔고 치즈는 없습니다 그 스트라스부르가 크리스마스 마켓이 되게 유명해요 그렇죠 아실 거예요 재작년에 패러도 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프랑스를 넘어서서 거의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요 전통 음식 요게 우리로 치면은 뭐 파전? 빈대떡? 빈대떡이나 파전 같은 느낌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또 사실은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알자스 맥주가 있어요 알자스 맥주가 있는데 그거랑 먹으면 끝난 납니다 근데 그게 꼭 스트라스부르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재작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재작년에 보르도 크리스마스 마켓 갔을 때도 이게 있었어요 항상 요거랑 와인이나 맥주 딱 먹으면 크리스마스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역시 지역 음식이랑 지역 와인은 진짜 아 무조건 정답 그냥 무조건 정답이에요 오늘 오늘 제가 볼 때 위드 코로나 첫 주말인가 그렇고 단풍공원 가서 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시는 거 같은데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들어가서 뭐 섭섭하다 이런 게 아니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덜벌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다 우리 찐팬분들도 다 계시니까 박동원님 히즐링 출장 때 많이 독일 독일 거 절대 달달하지 않고요 혜연이 김님 요거는 네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냉장 코너에 가면은 피자들도 많거든요 피자랑 같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행 하시다가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 구해서 이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마트에 피자콘을 가시면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암튼 제가 독일 히즐링은 뭐 많이 마셔보지 못해 가지고 딱 비교는 힘든데 어쨌든 이 알젝트 히즐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하고 그 다음에 과실이 상큼한 굉장히 드라이하고 드라이하고 굉장히 그 과실 뉘앙스가 강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한번 알자스 오늘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와인 뉴스도 있습니다 와인 뉴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와인 뉴스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좀 해 주시고 또 규왕님이 혼자 알자스 와인 여행할 때 찍었던 사진들도 있어요 네 아마 오늘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 이제는 눈 감고도 그릴 것 같아요 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 이거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이거 너무 많이 보여 드려 가지고 그죠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가 있는 보르도 항상 보르도로 시작을 하죠 여기가 있는 보르도 여기가 파리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샴페인 부르곤이 여기 있고요 알자스는 여기 있습니다 알자스 여기 있고 바로 여기가 독일 네 여기가 독일입니다 음 그래서 가장 그 동쪽에 있는 프랑스 와인 산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일자로 길게 쭉 뻗어 있어요 음 요렇게 뻗어 있습니다 요렇게 예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이렇게 산맥이 쫙 있거든요 이게 음 여기 보조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산맥 따라갖고 이렇게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원래는 그리고 알자스 산지 할 때 보통 알자스 로렌이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져가는데 오늘 로렌은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 요거는 그냥 빼고 빼고 요 요 알자스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왜 웃었어요 아 지도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와인 뉴스를 기다리셨고 계시기 때문에 동건님은 알자스가 강원도처럼 보이신다며 근데 진짜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동쪽에 있고 여기가 바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산맥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톰님도 이제 덕분에 지역이 감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요거 일단 요거 아시면 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남부에 좀 특징이 있다 북부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거 얘기할 때 이 지도를 알면은 딱 알 수가 있죠 그걸 루아르나오, 부르고뉴, 쥐라, 샴페인, 알자스 뭐 이런 쪽은 나는 좀 뭐 좀 탄도도 좀 더 있을 수 있고 네 그 밑에 쪽은 뭐 론이나 랑구독, 포로방스 이쪽은 조금 더 진하고 풍부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죠 그런거 이제 생각하는 거에요 지도를 알면 자 알자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주 보셨겠지만 저희 학교 네 제가 와인학교 다닐 때 교재로 선생님께서 ppt로 쓰셨던 자료고요 네 그 알자스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역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그래도 제가 또 역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 맛있어서 음 그럼 나도 음 진짜 맛있어 어 맛있데? 이거 어디서 팔지? 사야겠네 이거 더 음 자 간단하게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지도를 보셨겠지만 요거 이제 와인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도, 유럽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프랑스 동쪽에 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옆에 독일이 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스위스거든요 스위스가 있다 그 위에는 또 이제 뭐 베네룩스 삼국이 있고 유럽이 어떻게 보면 좀 가운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알자박이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더 분쟁이 많았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처음에는 거의 유럽 역사 이제 시작되고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이라고 하는 그 이제 프랑크 왕국에서 신성 로마 제국 왕국 이라고 하는 곳이 9세기 정도 우리나라 신라시대? 고려시대인가? 진짜 너무 국사 공부 좀 해야겠네 네 고때 고려시대였군요 하여튼 고때쯤에 그 신성 로마 제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이제 뭐 계속 그때는 공건제니까 난립을 하다가 1648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30년 전쟁 있잖아요 종교 전쟁 종교 전쟁이 끝나고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때 프랑스가 이기거든요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승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알자스 남쪽 부분을 가지고 가요 프랑스가 싹 먹습니다 요거 넥 땅 음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은 그 스트라스부르가 있는 북쪽 지역은 그냥 이제 뭐 그때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 없었어요 각자 그냥 그 군주들이 막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1648년에 남쪽을 가져가고 프랑스가 1681년에 스트라스부르마저 프랑스가 먹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알자스를 프랑스가 다 먹는 거예요 그 17세기 말에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 그래서 프랑스 땅이 됐습니다 쭉 갑니다 100년이 또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서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 혁명정부가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중앙집권화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독일 쪽은 아직까지도 막 막 봉건 그 제후들이 막 난립하고 있을 텐데 그때 프랑스는 이미 중앙집권이 다 돼가지고 그 알자스 지역까지도 자기네들이 그냥 파리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하는 이제 고런 식의 운영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독일에 있는 거기 있는 그 제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알자스 지역에서 여기 내 땅인데 여기 옛날부터 내 땅인데 내가 다 다스렸는데 막 중앙에서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긴장감이 좀 생기다가 독일에 드디어 비스마르크가 철혈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프랑스를 쳐들어가죠 네 원래는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건데 거의 뭐 독일이 이제 프랑스 한번 때려 눕히려고 맘먹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이 이기죠 독일이 이겨갖고 1871년에 나폴레옹 3세 우리 그 1855 그랑크리 클라세를 만드신 네 그 나폴레옹 3세 때로 눕히고 알자스 로렌 지역을 독일이 가져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뺏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독일 땅으로 뺏겨요 그래가지고 아예 독일 땅이 됐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는데 그때 프랑스가 야 내놔 그래가지고 알자스 로렌이 다시 프랑스를 가져가요 한 가지 얘기는 안 했는데 아까 독일이 가져갈 때 알자스 로렌 가져갈 때 그때 나온 소설의 마지막 수업 어 이게 프랑스로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뭐 이러면서 뭐 뭐 그런거 아무튼 그래서 1871년에 독일을 가져갔다가 1차 대전 끝나고 1919년에 다시 프랑스가 내놔 해가지고 알자스 로렌을 다시 뺏어와요 음 뺏어왔는데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나치 독일이 바로 프랑스 점령해버립니다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시 가져가지 그래가지고 알자스 로렌을 다시 가져갑니다 독일이 그러다가 이제 44년에 44년에 이제 노르방지 상륙작전 이후에 프랑스가 해방이 될 때 그때 다시 프랑스로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독일 땅인지 프랑스 땅인지 지금 프랑스 땅인데 어쨌든 헷갈려 어 그러니까 지금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뭐 아니 이름만 봐도 딱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프랑스 땅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이름만 봐도 다 독일어예요 독일어 그러다가 17세기 들어서 프랑스가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쪽 역사 보면은 이름 다 독일이라서 사실은 제가 오늘도 되게 그 좀 어려웠던 게 발음이 발음이 이걸 뭘로 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재밌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도 헷갈려해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도 독일을 잘 못하니까 물어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러면 다 달라 제각각이야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재밌는 거는 또 요 요거 보이세요 여기 요새 요게 알자스 쪽에 또 뭐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거에요 아 랜드마크가 아니고 뭐 딱 신볼 슬로건 아일러브 알자스 해가지고 요게 뭐 무슨 새 같으세요 저는 백조 같은데요 백조 백조 음 요게 알자스 상징 중에 하나인데 요게 황새입니다 황새 황새인데 황새가 이제 철새거든요 철새인데 얘네가 언제 오냐면은 알자스 쪽으로 봄에 옵니다 봄 음음 봄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알자스 쪽 사람들은 황새를 굉장히 길조로 여겨요 왜냐면 이제 봄 얘네들이 오면은 봄이 오는 신호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 까치가 봄인가? 까치는 설날 아닌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매년 봄에 이 새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길조로 이제 여겨진다고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이 황새가 그래서 둥지를 튼 집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음 제비랑 비슷하네 우리나라 제비랑 좀 비슷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녀들이 길을 가다가 이 황새가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녀가 약혼한다는 뭐 그런 증거 아 증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 징족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뭐 썰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황새가 얘네들의 이제 상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전에 한 잔 먹어볼까? 좀 더 드릴까요? 조심하세요 알풍스도 내 마지막 수업 아이돌 교과서의 마지막 수업이 나오려는데 그러게요 요즘은 잘 모르는데 저희 때는 거의 다 아시지 않나 영수님 알자스지역 토박이 분들은 정체성을 어디에도 둘까? 근데 그 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쪽이랑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프랑스는 프랑스에요 특히 프랑스는 워낙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세갖고 특히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아마 그냥 프랑스일 거예요 프랑스인데 근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3대가 쓰는 말이 달랐대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는 독일어를 쓰고 그때 한창 왔다갔다 할 때 할아버지는 독일어를 쓰고 아빠는 또 뭐 그냥 그 지방 언어를 쓴다나 그리고 아들은 프랑스 워스고 그러니까 뭐 약간 독보가 꼬이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근영님 두 분 진짜 뭔가 살 빠지신 것 같다고 여러분 만약에 어? 프랑스 출장 잘 다녀가셨나요? 저희랑 다 엇갈려가지고 시근영님이 음 두루미 황새가 두루미인가? 황새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의 황새래요 저희는 뭐 새 채널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네 조사 많이 하셨다 재밌다고 재밌다고 하시니까 네 용기내서 또 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잘 보이시나 음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좀 그런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일반적인 내용 음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대빡드몽이라고 되어있어요 음 두 개의 대빡드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대빡드몽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군 그러니까 도는 도는 이제 해지용이라 그래서 뭐 누벨 아키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그엉에스트 큰 동쪽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대빡드몽이 있거든요 60 몇 갠가 뭐 있는데 그 두 개의 대빡드몽이 바항 오항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이거를 이게 항인데 이거를 그냥 랭 하더라고요 바 랭 오 랭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랭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바항 오항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대빡드몽의 수도 거기는 중심 도시는 또 스트라스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마을은 뭐 꼴마르 물루주 셀레스타 있는데 와인 관련해서는 그냥 스트라스부르하고 꼴마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한국사람들한테 워낙 유명하죠 스트라스부르 그때 그 꽃보다 하루에서도 나왔었고 옛날에 지금 벌써 그 8년 됐어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여기 있구요 물루 어 죄송합니다 물루주도 꽤 큰 도시인데 사실 이제 더 유명한 마을은 여기 꼴마르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하고 꼴마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인 선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120km 남북 남북이 나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남북이 120km입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와인 산지가 120km고요 이 동선은 2km에서 15km로 굉장히 작아요 네 그러니까 2km면 진짜 작은거지 거의 뭐 브루고뉴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일자로 쭉 아주 가늘게 뻗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도는 170km에서 480km으로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고 어 그 딱 그 보주산맥이 딱 있는데 그 보주산맥 따라서 언덕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15,500헥타르 뭐 꽤 그래도 큰 편이에요 음음음 그리고 119개의 마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생산자가 4,100개 네 네 4,100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고 사실은 뭐 알자스가 알자스 와인이 이 프랑스 내에서도 좀 저렴한 와인 생산하는 걸로 또 유명한 지역입니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좀 접근성이 좋은 음 그리고 평균 생산량이 115만 헥토리트고 요즘에 또 생산량이 점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거겠죠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은 왠지 그 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알자스 와인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음 음 음 네 네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산도가 좀 튀기 시작해 가지고 요 커버를 준비하겠습니다 음 아 시그니언님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없어서 허전했다고 아 아 원철님 스트라스부르 서정원 선수 맞아요 그 옛날에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 그 서정원 선수 그래도 저 아마 지금 그 저희 보시는 분들은 서정원 선수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혹시 서정원 선수 아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94년 월드컵 혹시 기억 안 나세요 94년 월드컵 모르겠어요 6살이었는데 94년 미국 월드컵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미국 월드컵 때 골을 넣었어요 서정원 선수가 오 응 딱 그 구석으로 찔러는 아무튼 서정원 선수가 스트라스부르 그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뛴다고 해 가지고 많이 났었는데 저도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어렸을 때여 가지고 이름이 스트라스부르야 뭐 너무 길다 도시 이름이 너무 길고 스트라스부르는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와 미치겠다 고정수 나오고 하석주 나와요 하석주 아 이건 알겠네요 한국 대표 선수들 알죠 알죠 하석주 알아요 아니 고정수 고정수는 고정수는 좀 더 젊어 하석주는 진짜 그 유명한 골이 하나 있거든 응 98년 월드컵인가 멕시코랑 할 때 왼발에 다리 왼발 딱 차가지고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퇴장 당했던 것 같은데 응 아무튼 아 지금 한 골 넣고 석점 준다고 하석주 하석주 왜냐면 그때 멕시코한테 3대1로 졌거든요 응 응 야구 전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좋아하는군요 교황님 뭘 될 것 같으면 가야지 응 응 오케이 영수님이 아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골은 멋졌다고 아재 같은데 하하하하 응 아무튼 그래서 그 스트라스도 부르가 맞구요 응 자 아마 자 아마 자체 이걸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아니다 오리를 줄일까요 네 음 자 저희가 좀 많이 작아졌죠 네 자 보시면은 음 알자트 와인산지 마클렁 아임에서 딴까지 이름이에요 이름 딴 도시 이름이 딴 프랑스에 이런 이름이 잘 없는데 하여튼 여긴 좀 독일인가 독일인가 냄새가 나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무슨 아임 들어가면은 거의 독일이라고 봐야 되거든 음 이것도 사실은 발음이 되게 합쳐진건가 독일어랑 프랑스어랑 마클렁 아임 아무튼 독일어에서는 아마 다르게 발음하겠죠 저는 이제 불어로 마클렁 아임 이렇게 하는데 마클렁 아임이 이제 요 끝에 있구요 사실 몰라도 되요 그 밑에 이제 뭐 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어쨌든 남북으로 이렇게 쭉 있구요 요거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스트라스브루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스브루 스트라스브루 도시에는 그쪽에는 와임이 없고 그 포도밭이 없고 약간 서쪽으로 가야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여기 강이 강이 그 있어요 여기 뭐 한강이라고 하더러 이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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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약간 중국강인줄 알았는데 한강 아무튼 강이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또 지류가 있고 거기에 포도밭이 쭉 있구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주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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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산임수가 아주 그냥 끝내주는데 그렇게 있구요 그리고 세 개의 AOC가 있어요 우리가 또 그 AOC하는 것 중에서 거의 제일 적은 AOC가 아닌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네 그럼 부르고뉴나 보르도 뭐 보졸레 론이나만 해도 엄청 많은데 포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뒤에 어쨌든 그래서 AOC가 세 개가 있는데 AOC 알자스 알자스 그랑크리 그리고 크레멍달자스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주로 화이트와인 90%가 화이트와인입니다 그래서 레드와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노누아 아주 좋은 피노누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형님이 보르도 경기 그 황유조 뛰는 거 보고 오라 했는데 저희 2019년에 벌써 19년? 2019년 황유조 처음 왔을 때 그 첫 경기 홈 첫 경기 홈 첫 경기 보러 갔어요 저희가 홈 첫 경기 보러 왔는데 황유조가 못 해가지고 전반만 뛰고 나왔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망해서 중간에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흐흐흐흐 왜 자 넘어갈게요 여기로 가야 자 두 번째 기후 준 대륙성 기후 이게 뭐 해석을 어쨌든 뭐 절반 정도 대륙성 기후다 뭐 이렇게 나와있어서 제가 그냥 준 대륙성 기후라고 일단 적었고요 주로 높은 지대 동남쪽 남향으로 배치가 돼있다 아까 이 지도 보면은 여기가 강이고 여기가 산맥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맥이고 산맥이고 강이고 하니까 여기가 지대가 점점 올라가고 고도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동쪽이니까 이렇게 해가 해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동남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다 그리고 햇빛이 아까 남향에다가 동남 이쪽으로 동쪽으로 돼있으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잘 바뀌었죠 처음에 해가 뜰 때부터 쫙 잘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아주 잘 잇게 한다 그리고 보조산맥이 비와 바람을 막아준다 뒤에 제가 자세하게 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강우량 겨울은 아주 춥고 여름은 아주 덥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음 그러니까 대륙성 기후 있죠 대륙성 기후 보통 프랑스가 해양성 기후를 많이 띄고 있거든요 유럽 전체가 근데 뭐 지중해성 기후도 있고 여기 보르도마에도 약간 해양성 기후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약간 너무 많은 차이가 없고 이제 그런데 여기는 대육성 기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아주 춥고 여름이 아주 덥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강우량은 또 적어요 재밌는 게 여기 콜마르라는 마을 아까 아주 유명한 콜마르 마을이 프랑스에서 가장 건조한 마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년 평균 강우량을 보면 프랑스 비아리츠 비아리츠가 보르도에서 남쪽으로 가면 그 바스크 지방 저희 막 산세바치랑 놀러가고 할 때 가기 전에 바로 있거든요 비아리츠 국경에 스페인 국경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인데 그 비아리츠가 1등입니다 1450mm가 온대요 1년에 그리고 보르도 저희가 사는 보르도가 940mm 평균 그 다음에 콜마르가 607mm 엄청 적죠 절반도 안되네 그리고 막세이가 515mm 막세이가 의외네요 저는 그렇고 참고로 제가 서울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서울은 1450mm 비아리츠는 똑같아 비가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는거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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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가 와인 만들기 힘든가 어디가요 서울 한국 근데 비아리츠 쪽도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수도웨스트 이훌렉이 아주 맛있는 많이 잘 만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조한 마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요게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설명하게 해달라고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잠깐만 흐흫흐흐흫 흐흐흫 아 헤일리핀이 피논좌 드셔보셨고 음 원철님 그렇죠 그라운크리 히즐링이 뭐 가격에 뭐 비싼편은 아니죠 뭐 다른 데에 비하면 근데 대신에 그 그 좋은 도메인들은 비쌉니다.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트림바크 끌로썬크림 같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근데 끌로썬크림은 그랑크림이 아니에요. 꼭 그 가격이 그랑크림을 따라갔지는 않는군요. 예를 들면 막셀다이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막셀다이스, 그랑크림 이런 거 비싸요. 근데 현지가는 한 70유로? 80유로? 오래된 거는 한 100유로 하고. 저희도 좋다고 하시니까 또 힘이 나네요. 맞아 서핑으로 유명한 비어리츠. G7 회의도 했었잖아요, 비어리츠에서. 2년 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보르도 왔다 갔죠. 와인 사러 온 거 같은데. 트럼프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아 맞다고요. 정권님이 독일 히즐링 때로하라 비스무리하다. 여기 그림을 좀 보이시면요. 이거 아주 우리 옛날에 우리 아재들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한국지리 시간에 많이 봤던 그거예요. 요거를 딱 뒤집으면 우리나라야. 딱 뒤집으면. 딱 뒤집으면 우리나라인데 뭐냐면은 우리 그 동해안. 거기서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높새바람. 그래서 이게 딱 센. 우리 좀 있어요. 센 현상. 독일말로 알고 있는데. 센 현상. 뭐였더라. 아무튼 이렇게 비구름이 비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비구름이 이렇게 오다가 산맥에 막혀서 비를 위에다가 다 뿌려. 뿌리고 이제 쫙 그 산을 넘어서 내려올 때는 아주 건조한 바람. 아주 건조한 바람이 샥 언덕을 부는 거야.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그래서 보주산맥이 보주산맥이 이렇게 있고 보주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 프랑스 서쪽에서 여기가 알자스 거든요. 여기 알자스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근데 비가 보주산맥 여기 다 비를 뿌리는 거예요. 산이 높아가지고 뿌려. 그러다가 얘가 이제 딱 넘어와 가지고 요 요쪽 편에 동쪽에다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제 샥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포도밭이 아주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일단은 벌레 같은 게 건조하다 보니까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좀 덜 습하니까 그만큼 뭐 벌레가 많이 해충의 위험이 좀 적고.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는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잘 자라니까 좋은 포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비 다 뿌리고 여기서 해발 200에서 400m의 밧들이 아주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다. 지금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언덕에다 포도밥 만들어 놨고요. 동남향 남향 해놨고. 그 밑에다 밑에 이제 여기에 알자스 평원이 있고 그 밑에 강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 좋죠 그냥. 품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자스는. 품종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품종 얘기를 먼저 하면은 알자스는 아시다시피 품종이 아주 교지가 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 도맨 방문에도 그 품종 별로 다 있고 그거 블렌딩한 띠베 있고 또 그거 그랑클이 따로 있고 뭐 멋이기 따로 있고 거기다 또 달달한 스위트 와인도 있고 크레몽도 있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일단 품종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뭐 유명한 순서대로 이렇게 유명한 순서대로입니다. 히들링 저희가 먹고 있는 히들링. 제일 유명하죠 뭐 알자스는 히들링. 그 다음에 이제 개빌치 트라미너. 나름 매력있죠 매력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리고 피노그린, 뮤스키아, 실바넥, 피노블랑. 그 다음에 피노누아, 피노누아도 있다. 피노누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샤슬라. 샤슬라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많이 대비하는 품종이고요. 프랑스도 뭐 사부아나 몇 군데에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알자스에도 샤슬라가 있고 이걸 독일에서는 굿두데리라고 한대요. 굿두데리라고 한대요. 그리고 오제후아. 그 다음에 사바냥 호즈. 이게 트라미네라고도 하는데 독일식이겠죠. 그 사바냥 호즈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게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이 알자스꺼 말고 그 쥐라꺼를 요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죠. 뭐 좀 진짜 로제와인은 아니에요. 로제와인은 아니고 그냥 아까 화이트와인 같이 생겼는데 색깔 좀 있고 근데 이게 포도 자체가 붉은스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로제와인은 아주 살짝 레드 품종을 살짝 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샴페인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썼거나 근데 이 사바냥 호즈는 진짜 포도 색 자체가 약간 약간 붉은스름한 색깔이에요. 그 이 알 자체가 껍질 자체가.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호재의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바냥 호즈. 근데 아마 뭐 많이 없으니까 뭐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샤르도네. 어? 샤르도네? 히즐링이 유명하지 않나요? 샤르도네? 크레멍. 사람들이 알자스, 크레멍, 달자스 하면은 뭐 당연히 그냥 히즐링 생각하잖아요. 히즐링으로 만들었는데 물론 히즐링으로 뭐 또 하기도 하는데 주로 주로 샤르도네에요. 샤르도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크레멍, 달자스 하면은 샤르도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 크레멍, 달자스가 나왔어. 아니면 있어. 어? 이거 샤르도네인가?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요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걸 몰랐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크레멍, 달자스 시켜놓고 이건 히즐링으로 한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거 샤르도네입니다. 그래서 특이한데?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샤르도네로 거의 다 만든다는 거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15,500헥타르인데 알자스 농지의 4.5%라고 해요. 이 포도밭이. 굉장히 그래도 큰 편이죠. 작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알자스가 이 포도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다. 그리고 보면 히즐링이 뭐 이렇게 제일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혜정님이 오 그렇네요. 혜정님이 와인 드시는 속도를 보니까 다들 엄청 맛있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맛있어요? 저는 맛없으면 안 먹으니까요. 근형님 생각이 제 생각이긴 한데. 근데 또 저는 요즘에 술 안 드시고 못 먹는 사람들 또 부러워요. 건강하고 살이 안 찌지 않나요? 돈도 아끼고요. 돈도 아끼고. 아무튼. 저는 그래도 와인 너무 좋으니까. 아톰님이 와인병에 홀쭉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엄청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나름 이것도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 한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알자스 와인이 유명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조치 같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도 해당이 된다. 라고 어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스님. 막셀다이스의 콩뿔렁따 시용을 보면서 한참 궁금하셨다고. 맞아. 그. 저도 막셀다이스 방문을 했거든요. 뒤에 뭐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무슨 뭐 그랑크리 프리미애크리 빌라주. 아까 그 브루고뉴 등급 얘기 하듯이 얘기를 해 주고. 폼종 얘기를 1도 안 하는 거예요. 떼로아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떼로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폼종이 뭔데? 그랬더니. 다 썩은 거래요. 블렌딩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 블렌딩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데. 뭐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왜 몰라? 그랬더니. 그 밭에는 그냥 다 심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보르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뭐. 까베레네 소비뇽. 메를로밥. 까베레네 프랑밥. 뭐 이렇게 있어 가지고. 다 따로 빼 가지고. 다 따로 양조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비율로. 그렇지. 나중에 블렌딩을 하잖아요. 근데. 각기 따로 해 가지고. 발효를. 근데. 알자스는 꽁플렁타 시용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같이 식재를 하는 거야. 그냥 그 밭에. 한 밭에. 그냥 다 뭐. 히즐링. 개빌치템이. 심은 다음에. 그걸 싹수확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확할 때 그걸 따라 안 한대. 그냥. 다 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양조통에 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막슨다이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그냥. 때로와. 무조건. 때로와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비유를 모른대요. 거기. 몇 프로씩 식재되어 있는지 모른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음. 네. JJY님하고. 또 시안님도 들어오셨군요. 로라님도 들어오셨군요. 잠깐만요. 지금 다. 보이죠. 그.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품종이 아까 엄청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는데. 아. 내가. 아까 전에 그 사바니앙 호즈에도 그냥 넘어간 게 있어. 네. 그. 사바니앙 호즈라는 품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이탈리아에서. 그. 처음에. 이탈리아 품종인 걸로 추정이 된대요. 지금. 이탈리아 품종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1742년에. 알자스의 한 마을의 어떤 시장님이.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나봐.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왔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알자스에다가도 심었대. 그래서 알자스에도 그게 있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 지금 보고 계신 요 페이지. 그. 귀족 품종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세파주가. 세파주가. 세파주가 품종이라는 뜻이고. 이제 노블르가 뭐. 좀. 귀족. 귀족의. 그러니까 형용사가 뭐죠. 귀족. 그다음에 뭐. 고귀한. 뭐 이런. 고결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귀족 품종들이라고. 저는 그냥 일단. 이름을 붙였는데. 그. 딱 네 개 있어요. 네 개. 그래서. 히즐링. 개비즈트나미너. 피노그리. 뮤즈캬. 요렇게 네 개. 요거 네 개만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뭐. 조건에. 이게 많이 들어가. 이. 세빠주 노블루가. 만 써야 되고. 세빠주 노블루를. 귀족 품종을 몇 프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네 개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나오죠. 에이오 씨 알자스 그랑쿠리는. 이 네 가지 품종만 허용이 된다. 어. 근데. 또. 항상 그렇듯이. 예외가 있죠. 프랑스는. 예외의 나라거든요. 그랑쿠리. 조젠버.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발음. 이거 제가. 제가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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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음. 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랑쿠리. 조젠버그. 네. 그리고. 여기서는. 실바네어가 허용이 돼요. 아까 실바네어도. 그. 주품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오씨. 그랑쿠리. 이 마을. 이. 조젠버그 마을에서는. 실바네어도. 허용이 된다. 음. 아마. 이 실바네어가. 굉장히 좀. 잘. 만들. 포도가. 좋은. 그런. 대로아를 갖고 있나봐요. 그 다음에. 멍덩주. 따흐디브. 그 다음에. 셀렉시옹드. 강노블르. 요 뒤에 설명 딱 나오니까. 그냥 일단 듣고 넘어가세요. 이것도 무조건 내가 지품종만 해야 된다. 음.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뒤에서 요거는 따로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커플라시오. 그. 에이오씨. 에이오씨. 에이오씨 이제. 그러면은. 어.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도 너무 좋았던게. 세 개밖에 없어. 음. 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자. 에이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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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화이트, 로제 다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을 이름, 리우디, 품종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있다 지금 저희 것만 해도 몰롱베르그라고 리우디가 붙어있고 그 밑에 히즐린이라고 품종이 붙어있죠 보통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AOC, 알제스, 그랑크리는 딱 4%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알제스, 그랑크리 아까 전에 원철님이었나? 알제스, 그랑크리 좀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적은 생산량이기 때문에 좀 품질이 보자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만 있습니다, 화이트 화이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AOC 왜냐하면 그러면 피노노아는 그랑크리가 될 수 없는 거지 아무래도 주력이 화이트라는 게 또 여기서 느껴지네요 줄법도 한데 그치 그래서 총 51개의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51개의 그랑크리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그랑크리만 따로 또 파일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르도랑 부르그뉴 그랑크리 외우기도 빡세인데 근데 요거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걸 다 외워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선생님이 안 내더라고 그래서 물론 유명한 그랑크리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차라리 생산자를 따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뺐는데 어쨌든 51개의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멍달자스가 25%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고 화이트가 대세고 대부분이고 로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크레멍달자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프랑스 국내 내수시장에서 스파클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레멍달자스가 1등입니다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마시는 게 1등이 크레멍달자스예요 그게 무려 30%입니다 참고로 참피는 제외하고 프랑스 내수시장에서 스파클링 와인 30%가 크레멍달자스로 나옵니다 왜냐면 크레멍이 프랑스 전 지역에 다 있거든요 루아르드, 보르도, 브루고니움, 론 다 있어요 근데 크레멍달자스가 1등이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트림바흐 유명하죠 트림바흐 있고 히즐링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크레멍달자스 크레멍달자스 있고 여기 뭐 도맨 이름이 있고 여기도 알자스, 그랑크리 적혀있죠 그다음에 히즐링 있고 그랑크리 중에서 뭔지 적혀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친절한 편이네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품종도 잘 쓰여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알자스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랑스 다른 데들은 콧대 놓고 이러지만 알자스는 좀 더 쉽게 다가가 가지고 더 인기를 많이 끌려고 했던 거죠 나름 등급 같은 것도 좀 만들지만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알자스 요즘에 뭐 알자스 내추럴 와인, 비오 이런 와인들도 많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저 와인만 해도 뒤에 라벨을 그러니까 라벨 뒤쪽을 보면은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불어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이게 뭐 색한 정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르도나 보르건여 그런 거 없잖아 아예 뒷 라벨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헛배가 너무 높죠 그렇습니다 접근적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AOC 알자스도 먼저 볼게요 AOC 알자스가 1962년에 AOC로 승격을 했어요 얼마 안 됐어 그만큼 알자스 와인이 인정 못 받았다는 거지 옛날에 옛날부터 지금 진짜 좋네요 그 입에 약간 쫙쫙 붙는 맛이 더 좋아졌어요 아 시작하기 전에 형님 먹으면서 또 댓글을 볼게요 크레멍에 대해서 지금 뭔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알려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일단은 시그냥님이 크레멍이 스파클링 쪽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레아 님도 크레멍이 뭔가요 포도의 품종이냐고 물어봤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조금 아무래도 크레멍이 한국에 있지만 그래도 좀 이거까지 안 쓰일 수 있죠 일단은 스파클링 와인은 전세계에 다 만들잖아요 스페인에서는 뭐 깨박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에서는 스프마한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크레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스파클링 와인도 등급이 있거든요 프랑스 내에서 AOC 같은 그 등급이 있는데 어 그냥 뭐 프랑스에서 왕드 펑스 왕드 페이처럼 가장 낮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왕무스라 그래 가지고 무스가 뭔가 그 거품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품 와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등급 그런 게 있고 근데 요즘엔 또 내추럴로 만드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들을 그냥 왕무스로 그냥 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거의 대다수의 스파클링 와인을 크레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하나 있죠 샴페인 있죠 근데 샴페인은 그냥 샴페인 따로니까 근데 샴페인은 못 쓰잖아요 샴페인이란 말을 샴페인 말고 왜 못 쓰죠 그러니까 샹파뉴 지역에서만 만든 거를 이제 샴페인이라고 하니까 AOC 정해버렸으니까 나라에서 나머지 지역들 예를 들면 루아르, 알자스, 부르거뉴, 보르도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데 그럼 이거 뭘로 할 거냐 이거를 크레멍으로 하자 그래서 AOC 크레멍이라고 한국에서 크레멍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크레멍이라고 뒤에다가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크레멍드 루아르, 크레멍 달자스, 크레멍드 부르고뉴, 크레멍드 보르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이 크레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법이 샴페인 방법이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메토드 트라디션엘이라고 해서 전통 방식이라고 해서 샴페인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샴페인 만드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그 스파클링 와인 나머지 지역에서 그거를 크레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질문해 주신 게 크레멍을 그럼 프로덕트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냐 샴페인은 지오그래픽 인디케이터고 그냥 둘 다 같은 카테고리죠 크레멍이랑 샴페인은 영어가 약간 지금 제가 그게 안 되는데 같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거죠 샴페인은 샴페인대로 크레멍은 크레멍대로 스파클링이라는 스파클링 와인이 가장 큰 그 카테고리라고 범주라고 본다면 프랑스에는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도 있고 크레멍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샴파뉴 지역에서 생산한 거는 샴페인 샴파뉴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 샴페인 샴페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그 방식으로 만든 건 크레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쉐프님 반갑습니다 헤일리킴 님이 여기도 거기 지금 드시고 계신 거에도 뭐 미디엄 드라이 뭐 뭐 그쵸 뭐 자세히 나와 있죠 알자스 와인이 좀 친절한 편입니다 라벨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또 시작을 하면은 AOC가 1962년에 생격이 됐다 근데 이미 1945년에 알자스 와인 산지라는 거는 정립이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자스 지역을 봐서 알겠지만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에 딱 있잖아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 맨날 전쟁 했잖아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뭐 무슨 뭐 정... 그 포도밭을 뭐 어떻게 정비를 하고 뭐... 그거를 뭐...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누... 이걸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걸 독일 와인으로 봐야 될지 프랑스 와인으로 봐야 될지 교차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알자스 바로 옆에가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와인 산지들이 모여 있거든 사례가 들렸어요 어... 회심해 주세요 네 근데 그...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알자스에도 와인을 잘 생산하고 있었고 1935년에 프랑스 이엔아오라고는 I-N-A-O 그걸 이제 프랑스에서 이엔아오라고 하거든요 그 이엔아오가 한마디로 프랑스 농산물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기구인데 우리나라처럼 농림수산부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그... 그 이엔아오에서 지금 프랑스의 AOC 제도 같은 걸 다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알자스도 정비를 하려고 했어 근데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지고 알자스 초토화되고 그리고 독일 땅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1945년에 이제 프랑스가 되찾고 뭔가를 이제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나라에서 날아가지고 그거 할 정신이 있겠어 지금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알자스 포도 재배협회 알자스 협회에서 이제 나름대로 1945년에 자기들 딴에 와인에 그거를 정립을 한 거야 알자스 와인 산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다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못 받은 거지 공식적으로 그러다가 1962년에 AOC 알자스로 딱 이제 승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단일품종을 포기하여 판매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그거예요 뭐냐 히즐링 개별 7천원이너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00 죄송합니다 1972년부터는 알자스 지역에서 병입한 것만 AOC로 인정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뭐 이거는 사실 지금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다 거의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양조는 여기서 하고 병입은 딴 데서 뭐 네고시양이 병입은 딴 데서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알자스와인 특히 그랬다는 거지 왜냐면 알자스와인 저렴한 거니까 그냥 오크 통채로 그냥 통으로 사가지고 병입은 그냥 네고시양이 그냥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알자스 지역 안에서 병입한 것만 AOC 알자스를 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네들도 노력을 엄청 한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좀 저렴히 그 쌈마에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모든 알자스와인은 병에다가 담아서 판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병 병에다가 담기지 않는 와인들은 AOC 알자스를 달 수가 없다는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그게 왜냐면 팩 와인 같은 것도 있잖아 네 근데 AOC 보르도는 아마 그것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마트 가면은 보르도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알자스는 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고 2011년부터는 이제 또 마을 이름하고 리우디 리우디가 이제 특정 포도밭이나 옛날부터 내려오죠 내려오던 그 포도밭의 이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명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2011년부터 얼마 안 됐어요 음 브루고녀는 옛날부터 됐는데 네 알자스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자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지도도 올라가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AOC 알자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AOC 알자스가 굉장히 전형적이고 특징적인 알자스 와인이다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AOC 알자스 중에 아까 마을 이름하고 리우디 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까 마을 이름 그게 13개가 있어요 이제 꼬뮰날 해가지고 13개 마을이 있는데 근데 그 알자스 이게 꼬뮰날이라 그래서 꼭 이 마을이 아니고 이 마을에 주변에 있는 것도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 달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아니 모르겠네 브루고녀에서 에세조 마을 같은 경우에 본 호마네로 AOC가 달리거든요 얼마 전에 질문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이 13개 마을 주변에도 이제 조그만한 다른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도 이제 이걸로 이제 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13개를 달 수가 있어요 13개를 그래서 13개가 있고 이거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솔직히 알자스 미야는 얘기지만 몰라도 되고 저도 몰라요 이거는 물론 뭐 유명한 마을도 몇 개는 알아야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라도 되고 뭐 이거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레드 와인만 연결할 수 있고 요거는 둘 다 되고 나머지는 화이트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우디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AOC 알자스 보다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당연하죠 세로아를 더 잘 표현한다 네 그래서 결론은 보르도든 뭐 브루고녀 머시기든 다 똑같아 프랑스 와인은 뭐라도 글자 하나 더 박혀 있으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썼다는 거야 똑같은 브루고녀 와인 잘 아실 거예요 브루고녀에 예를 딱 하나 드릴게요 올리비에 르플레브 한국에서 올리비에 르플레브 많이 있잖아요 또 보면은 브루고녀 화이트와인 보면 그냥 올리비에 르플레브 브루고녀가 있고 브루고녀 레제띠가 있거든 밑에 있는 거 레제띠가 조금 더 신경 썼다는 거거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음 원철님이 알자스 그랑크리 히즐링은 다른 3가지 품종 블렌딩 없이 10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혀있으면 100%인 거예요 적혀있으면 어 히즐링 뭐 이렇게 적혀있으면 100%인 겁니다 예 근데 안 적혀있는 거 이제 블렌딩이죠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이거 먹어보진 않았는데 혹시나 물어봤어요 이거 분명히 맛있을 거 같아가지고 몇병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몇병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고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가격이 제가 이거 파리에서 사온 거거든요 이거 27유로 줬거든요 한 4만원이 안되죠 음 얼마죠 35,000원 이러면 되겠네 근데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보자 브루거니온 뭐 한 60,70유로 빵 때리는 거 같은데 음 아무튼 음 자 이거는 샤또디오뜨 퀘... 퀘... 퀘니스부르그 퀘... 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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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렵다... 엄청 멋있는 성입니다 이게 진짜 알자스 보조산맥이 막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봉우리에 딱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 제가 갔다왔어요 이거는 이제 교재 사진이고 제가 직접 갔다온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와인을 아 찍었죠 아니 제가 글로 써서 드릴게요 글로 써서 물어보셨는데 음 전 천천히 마실게요 지금 초반에 좀 열심히 마셨더니 이거 어쩜지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 같아 확 올라와서 천천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철님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원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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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르츠트나미너만 되는거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꼬또디 오뜨 케인스버그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성이름 그 이제 고고 꼬또디 오뜨 케인스버그는 실바네의 여기 여기 이렇게 실바네의 게르르츠트나미너 두개가 되네요 뭐 이런식입니다 아무튼 자자자자자 그래서 뭐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유명한 두개의 마을만 두개의 마을만 한번 좀 볼게요. 그래도 자 위로 올라가겠구나 두개의 마을만 일단 보면은 클레브너드 클레브너드 아니 이게 또 합쳐져야 되지 클레브너드 델리겐타임 그렇다고 합니다. 델리겐스가 잘못 적었나 보다. 클레브너드 델리겐타임 그 다음에 호주도뜨 호뜨 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71년 얘는 84년에 이제 달 수 있게 됐고요 여기가 웬 유명한거 봤더니 아까 제가 신나게 얘기했던 그 사바냥 호주 100%로 이제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마을에서 쓸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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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 클레브너드 델리겐타임을 쓸 수가 있어요. 총 42헥타르 굉장히 적죠. 5개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게비루치 투사나미나보다 살짝 덜 아로마틱 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공감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물론 알자쓰 건 아니고 이제 쥐라꺼 저거를 한 병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진짜 너무 꽃향이 폭발적인 장미향이 나가지고 저거 되게 저렴한데 엄청 좋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갖고 또 산거 또 산거라서 어디있지? 어디있죠? 진짜 진짜 어디갔지? 마신거 아니에요 경님 벌써? 어? 잠깐만 맨 밑칸이네 어? 뭐지 진짜로? 어?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아 깜짝 아 깜짝 놀랐네 어 치매 나 왜이래 음 여기가 이런게 있습니다 요게 진짜 많이 찍거든요 이거 마지막 벽 건져와가지고 잠깐 자랑타임 여기 있을거에요 집중하십시오 교황님 네 아무튼 그 요거 아무튼 요거 되게 맛있어요 사베장 호주 뭐 또 하나 그냥 형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호주 도토오뜨 이름이 꼬미날 이름부터 일단 후주가 들어가잖아 후주 레드 그러니까 100% 피노누아 100% 생산하는 꼬미날이고 유일하게 이 한 개 마을에서 쓸 수가 있대요 오베네 에 오토오뜨 뭐 이런 마을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35헥타르밖에 안되고 피노누아에 좋은 테로아라고 하네요 철분이 많고 사암 진흙 딱 4개 생산자 그러니까 뭐 아주 알자스에서 피노누아를 잘 만드는 네 그런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내가 웃겨서 갖고 왔어요 너무 웃겨갖고 아 일단 이렇게까지 일단은 클레브너드 클레브너델 클레브너델 델스테인 이거 하고 또 클레브너델 이거 이가 없어 이가 이가 빠져서 클레브너델 가 있는데 이게 피노블랑의 다른 이름이래요 이름이래요 클레브너델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만약에 여기 에티켓에 이 라벨에 클레브너라고 적혀있어 황달저스 클레브너델 그러면 어 이거 이 마을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이거는 피노블랑 이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클레브너델 이게 적혀있으면 아 이 꼬미나 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알자스 리우디 아까 꼬미나를 했고 이제 리우디 꼬미나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어 여기 우리가 오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 네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피노누아네요 네 이거는 피노누아네 피노누아네 우리는 히즐링인데 어쨌든 꼬미나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꼬미나보다 다양한 크기의 빡셀 음 그리고 한마디로 리우디가 되게 많은데 굉장히 다양하다 크기가 다양하다 쇠로와 각각의 특별함을 보여준다 예로 나왔는데 예로 나온 게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이게 나왔어요 몰렌버그 후파크 후파크라고 하던데 후파크라는 이제 뭐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에 뭐 진흙 석회함 풀부한 풍부한 철분 황토에서 오는 풀부한 철분 철분이 많대요 요게 피노누아 히즐링 개빌제트라면에 좋은 때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먹고 있는 게 히즐링이죠 요게 AOC 왕 달자스인데 AOC 알자스인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좀 더 좋다는 거죠 꼬미나보다 더 좋은 리우디 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거는 꼬미나 어떤 거는 모르잖아 그냥 일반인 분들이 찾기 힘들지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생산자를 보시는 게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알자스에도 알자스에 아까 제가 알자스 그냥 알자스가 있고 그란크리가 있고 크레멍 달자 3개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알자스 프리미에크리를 지금 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도입을 하려고요 네 근데 사실은 브루고뉴도 프리미에크리는 빌라주급에 들어가거든요 AOC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알자스는 지금까지 프리미에크리가 없는데 프리미에크리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브루고뉴처럼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프리미에크리 아펠라시오의 선봉장이 누구냐면 막셀다이스에요 이 아저씨가 이 막셀다이스 저건데 소유자인데 막셀다이스에서 이 프리미에크리를 엄청 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류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음 서류 검토 중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기 막셀다이스 방문했을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빌라주급 와인 주고 그 다음에 그거 시험하고 나서 이건 프리미에크리아 그리고 이건 그랑크리아 저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있지도 않은 프리미에크리아 생길거란 확신이 있는거에요 자기네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거야 그리고 공뿔럭다시오 여러 폼종을 함께 식지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네는 폼종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심지어는 그 얘네가 히즐링 개블리츠 트나버는 단일 폼종으로도 만드는 와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엄청 많이 보이던데 와인 앤모어였나 하여튼 엄청 많이 보였는데 그 제가 시험할 때는 그거는 아예 시험을 안시켜주고 그냥 그 빌라주급 프리미에크리 그랑크리 근데 그 세개가 전부 다 블렌딩이었어요 어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공뿔럭다시오 그 그냥 밭에다가 다 때려넣고 자기네들도 퍼센트를 몰라 어 연세개 폼종이 들어간대 그런걸 오히려 주력으로 생각을 하는거군요 단일 폼종보다는 블렌딩이 본인들의 그 심볼이다 자기네들의 심볼은 떼루와라는거에요 떼루와 계속 떼루와 얘기만 해 머리 아프더라구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일 많이 썼어요 나중에 어디 간지 제가 보여드릴건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자 요거 두개는 AUC 알자스인데 좀 특별한 와인이에요 좀 특별하고 좀 특이한 와인인데 요것도 아 요거는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두개가 하나는 에델츠 비커고 하나는 정띠에요 이 정띠는 아마 많이 봤을거에요 이 위겔 도면 위겔에서 만드는 정띠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이 이거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감자에비님이셨나 아무튼 요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화이트 블렌딩 자 에델츠 비커 먼저 볼게요 화이트 블렌딩인데 블렌딩 비율을 표시 안해요 사실은 그 알자스 지역은 화이트 블렌딩 블렌딩 이거 몇 프로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빈티지 표시도 선택사항이야 에델츠 비커는 한마디로 좀 낮은 낮은 이제 그거죠 등급 보면은 75 750ml 도 있는데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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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가 콜라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저도 본 적 없는데 약간 좀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나와있어요 연하고 접근성이 좋다 값이 저렴하다 예전에는 샤슬라가 들어가면 에델이라고 그러고 안 들어가면 츠비커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다 합쳐서 에델츠비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요거 로맨 레옹보슈라는데 여기꺼 되게 맛있어요 여기꺼 그때 지미솜님이 우리한테 소개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집에서 이거 진짜 괜찮았는데 되게 저렴했는데 맛있었어 근데 그때 에델츠비커를 먹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 아닐거에요 혼나겠네 기억 못하네 정띠 정띠 정띠는 귀족 품종 4개가 최소 50% 들어가야 된다 아까 제가 귀족 품종 4개 뭔가요? 희즐링 기르비스타미노 피노 그휘 실바나 아니 실바나 아니야 하하하하 기르비스타나 뭘까요? 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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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개가 50%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실바네어 샤슬라 피노블랑 이런거 들어가면 된다 나와있는거고 빈티지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각각의 품종은 따로 양조해야 된다 음 은하니 아시죠? 그만큼 정띠는 나름 그래도 좀 정제가 돼있는거야 나름 규제가 딱 있는거에요 음 그리고 한마디로 진짜 그 제대로 된 블렌딩이다 뭐 약간 요렇게 보면 될거 같구요 꽤 가실 강하고 밸런스가 아주 좋은 향이 난다 일반적으로 에델치비꺼보다 품질이 좋다 음 이렇게 정띠가 어쨌든 둘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AOC 알자스의 대표적인 화이트 블렌딩인데 두개가 정띠가 조금 더 품질 좋다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좀 더 규제가 많고 음 에델치비꺼 정띠 요렇게 화이트 블렌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구요 자 알자스 알자스 그랑크리 알자스 그랑크리 알자스 그랑크리는 딱 별거 없어요 75년에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됐죠 네 51개가 있고요 기조품종 4개만 가능하다 아까 그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그 4개만 가능하고요 일부는 알자스 최고의 와인을 생산한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전부 다 최고가 아니고 일부는 최고의 와인을 생산한다 생산자 마다 다르다 생산자 마다 케바케다 그렇게 보시면될 것 같구요 요거 되면 도맨 바임바흐죠 다음 바임바흐 알자스 그랑크리 이거는 근데 웡동주 따가디브라 그래갖고 스위트 와인인데 어쨌든 오 쭈그 오 이게 지금 다 품절이고 오 2012는 95점 받았대 오 데이제 와인이 말하는데요 막셀다이스 말하는건 맞아요 전 처음에 솔직히 뭔소리가 했는데 맛을 보고나서는 할말이 없더라구요 맛있어서 지미솜님은 아직 한국에 계십니다 음 아 뮤직비디오 그냥 드셔보존네 파리가 또 서울이다 보니까 뭐 굴 이런거 다 자 우리 이번에 굴 먹었잖아요 파리바흐스 맛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음 어 맛있네 음 이거는 그 알자스에 그 스위트 와인을 설명하는거 스위트 와인 알자스도 스위트 와인 되게 유명합니다 음 유명한데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벙덩주 따흐디브라는게 있고 셀렉시옹 셀렉시옹드 그항 노블루 나 왜 반대로 썼대 그래서 벙덩주 따흐디브 는 늦은수확 이란 뜻이요 벙덩주가 포도수확을 뜻하는거고 따흐디브가 늦는거를 얘기하는거니까 늦은수확 포도를 늦게 수확하는거에요 그 다음 이거는 셀렉시옹은 그 셀렉션이고 선택이고 그항이 알맹이를 얘기하는 포도알맹이 노블루 노블루는 고귀한 귀족이란 뜻이잖아요 고귀한 알맹이 보트리티스 얘기하는거에요 아 소테른같이요 소테른같이 보트리티스를 얘기하는건데 자 그래서 요거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 보트리티스가 여기 있죠 보트리티스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있든 없든 포도를 늦게 수확하는거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스와인같은 경우는 아예 얼때까지 놔두는거고 얘는 좀 늦게 수확하니까 당연히 물이 빠지니까 당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더 많이 있고 산도는 줄고 당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늦게 수확하는거구요 요거는 아예 보트리티스가 소테른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여기 나와있죠 가운데가 공통점이고 왼쪽 오른쪽게 차이점이다 공통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1984년부터 요렇게 두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왕님 탄신해부터 그러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AOC 알자스 또는 AOC 알자스 그랑클이 둘다 가능하고 당첨가가 불가하다 당연한거지 가당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귀족품종 4개만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그 4개 품종만 가능하구요 최소 18개월을 숙성해야 된다 그렇게 딱 요게 공통적이에요 둘 다 공통적인데 차이점은 요 봉동조 따흐디브는 모엘루고 얘는 리퀘호인데 이거는 사실 프랑스에서 스위트와인의 범주를 나눌 때 보통 쓰는 말이에요 사전 검색을 해보면 모엘루는 뭐냐면 둘 다 약간 달콤한 느낌이 있어요 달콤한 느낌이 있는데 달달한 근데 모엘루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드러운 폭신폭신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모엘루가 근데 리퀘호는 진짜 그냥 와인 쪽에서 쓰는 술 쪽에서 쓰는 용어고 그래서 모엘루 같은 경우가 리퀘호 보다 조금 더 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알자스 스위트와인 얘기할 때 모엘루, 벙동조 따흐디브 모엘루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12에서 45g 그리고 이 셀렉시용드 과학노블루는 45g 이상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뭐 소테르 같은 경우가 100g이 높거든요 얘도 이제 거의 그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고 그 다음에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 뭐 좀 당도가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찐하고 강하지만 밸런스가 좋다 이쪽을 보면은 벙동조 따흐디브 보다 더 당도가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리퀘호가 모엘루보다 더 높은 거다 음 그리고 높은 속성 잠재력 당연히 당도가 더 강하고 하니까 요거보다 괜찮겠죠 그 다음에 매년 생산하지 어디가세요 혜정님은 재미가 없나 봅니다 매년 매년 생산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환경이 따라 줄 때만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생산량 병 용량이 그 반병 짜리 반병 짜리 있죠 반병 짜리 아니면은 50ml 그 50cl 500ml 짜리 그 두 개가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750ml 짜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병에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농축되고 귀하다는 거겠죠 요 두 개가 알자스 스위트 와인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벙동조 따흐디브나 셀렉션 드 극악 노블러가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스위트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바임바 보면은 벙동조 따흐디브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바로 아 이거 스위트 와인이구나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요 라벨을 보고 그 와인이 어떤지 알자 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음 헤일리킴 님이 셀렉션 드 극악 노블르가 당이 많아 네 둘 다 디저트 와인이에요 네 둘 다 디저트 와인이고 보통 프랑스에서는 그 이런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달한 와인인데 스위트 와인은 디저트 와인으로도 쓰고요 사실은 아예 제일 처음에 살짝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살짝 아페로로 살짝 시작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너무 느끼하니까 근데 원래는 양쪽 다 하기도 하고 음 자 지금 우리 시근영 님이 파리에 왔다는 거에 다들 지금 웅성웅성 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그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저희도 어제 파리 갔다 왔는데 저희도 파리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저희 그 한국도 갔다 왔고 그 한국에서 오신 고객분을 제가 9월 말에 가이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아톰 님이 물어보신 대로 그 보건 패스가 있어야 돼요 사실 필수는 아닌데 없으면 돌아다니시기가 힘든 거죠 불편해요 불편해 그리고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보건 패스 만드는데 그 제 그 고객 1호 고객님 1호 고객님 께서는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다 돼 있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qr 코드를 줘요 그럼 그 qr 코드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이 안티코비드라 그래 가지고 안티코비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qr 코드가 박혀요 그 qr 코드를 보여주면은 이제 들어갈 때마다 검색 우리 한국도 qr 코드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 qr 코드 라는 의미는 백신을 2차 까지 접종했다 그래서 나는 백신을 이미 접종한 지 2주가 넘었고 한거를 알려주는 qr 코드죠 한국은 qr 코드가 나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프랑스 qr 코드 프랑스 백신 패스 프랑스 보건 패스 백신 패스 똑같아요 백신 패스 백신 패스 백신 맞은 사람들 상대로 발급하는 qr 코드다 그러니까 그것만 깔면 되구요 레스토랑 들어갈 때 카페 들어갈 때 앉아서 무언가를 먹을 때 그 백신 패스가 필수입니다 관광지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음 뭐지 일단 백신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백신만 맞았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제약 조건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항 들어올 때 공항 들어올 때도 뭐 온도도 안 재고요 온도계가 없어요 병리도 안하고 한국에 들어가면은 24시간 내로 이거 코 한번 찔러야 되고 밴뉴치러 있다가 또 찔러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백신만 맞았어 오케이 근데 이제 한국 돌아가실 때는 이제 요거 검토하고 가셔야 겠죠 인터넷이 잘 안되는데 걱정을 하셨는데 프린트도 가능해요 프린트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캡쳐 캡쳐 해가지고 캡쳐 해가지고 사진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요즘에 발급이 잘 안 되는 거 같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프랑스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엄청 많거든요 유럽 외의 관광객들도 많은 거 같은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뭔가 막고 있진 않는 거 같아요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 그 레나채님이 그 다시 오실 때 물어보셨는데 네 그 검사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비용이 듭니다 검사 비용이 드는데 얼마죠? 26유론가? 그거는 이제 프랑스 아 외국인인가?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 대상이고 외국인은 그 기간마다 다른 거 같아요 검사 받는 곳마다 조금 가격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70유로 사이 한 8만원 1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수님이 귀국시 PCR 검사 44유로 드셨대요 귀국시 PCR 검사 등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을 데가 너무 많아요 검사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뭐 번거로운 그런 건 있죠 근데 그래도 백신 패스만 잘 발급 받아 오시면 돌아다니는 거는 문제가 번거롭지 않으시고 비행기 타기 전에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 그거는 저희 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라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참고로 뭐 저도 어제 파리에서 저도 저도 어제 파리에서 코 이거 또 찔렀거든요 제가 사실 뭐 지난주 얘기하긴 했지만 내일 제가 한국으로 가거든요 저 혼자 그래서 뭐 또 했는데 저는 이제 근데 여기 건강보험이 돼 있어 가지고 뭐 무료로 받았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결론은 백신만 맞으면 유럽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거 대신에 이제 지켜야 할 부분들 이제 만 챙겨서 하시면 여행 다니시는 거는 사실 예전과 크게 다르진 않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나중에 한국 얘기 좀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일단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큰일 났다 오늘 뭐야 뭐야 한 시간 반 됐어 벌써 그 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자 AOC 크레멍달자스 1976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부터 계속 봤지만 AOC 알자스 쪽이 다 늦어요 60 몇 년 70 몇 년 이래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성장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레멍달자스가 알자스 생산량이 25%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메토드 트라디션엘 이게 샴페인 방식이에요 트라디션엘이 전통이고 메토드가 방식인데 전통 방식이 샴페인 방식으로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차 발효를 한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그 뭐야 와인 만든 다음에 병 넣을 때 한 번 더 하는 거 설탕이 아니지 도자주 아니 도자주가 아니고 당분하고 효모 같이 넣어가지고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거품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샴페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만든다는 거고 가능 품종이 주로 여기 보면 세파주 가능 품종이 피노그리 피노블랑 피노누아 피노누아 피노누아는 이제 호재 크레멍 호재 만들 때 쓰고 히즐링 오재호와 근데 노란색으로 샤르도네 쳐져있죠 기본 품종이 주로 샤르도네다 그냥 샤르도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특이한 거 아니에요 프랑스 스파클링 소비량 중에 30%를 차지한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레멍 달자스 여긴 아예 친절하게 샤르도너를 써놨네 요거는 우리가 뭐 너 기억나지? 이거 뭐 지면이랑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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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싼데 이거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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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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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음 아까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고 요거 아까 그 병 병 내용인데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알자스 병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뚱뚱해요 좀 뚱뚱해요 이건 좀 뚱뚱해요 그래도 완전 알자스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좀 그래요 근데 아이고 이게 이름이 플루트 플루트 달자스 그러니까 달자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영어로 치면 오후 뭐식인데 이제 그걸 더 아닌가 크레몽 아니 크레몽 플루트 달자스 아니죠 딘트 관사가 붙은거죠 관사가 어쨌든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플루트 달자스라는 특별한 병이다 근데 크레몽은 제외 크레몽은 그냥 일반적인 샴페인처럼 생긴 그런거에요 크레몽인데 어쨌든 이 나머지는 길쭉한 플루트 달자스라는 특별한 병인데 요거는 뭐 플루트 아 플루트 아방디 항 아까 제가 여기 항군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루트 아방디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루트 해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해난이 이제 항에 있는 이제 그런 파리지행 같은 느낌이에요 파리, 파리지행 보르도 보호들레 이런거처럼 항, 해난 이런거에요 그래서 어쨌든 플루트 그냥 됐어요 플루트 달자스라고 보시면 되고 1771년 1971년부터 꼭 이병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 뇌피셜 이거 딱 보면 우리 이 병만 봐도 우리 블라인드 할 때 병만 봐도 대충 어느정도 사이즈 나오잖아 이 병보면 당연히 그냥 알자스 나오잖아 그래서 요 병을 무조건 써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병을 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뭔가 화이트 와인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좀 얄쌍하고 좀 이런 병이 여리여리한 느낌 그래서 1972년부터는 모든 알자스 와인은 병에 담아서 판매해야 되고 말씀드렸죠 이 병이 이 플루트 달자스 요 길쭉한 병이 알자스에만 쓰이는게 아니더라구요 론 깨시스 꼬뜨드 프로바구스 남쪽에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 되게 이쁘잖아 아주 근데 이게 이쁘긴 한데 넣기에는 되게 불편해요 길쭉하고 냉장고에도 잘 안 들어가고 론의 비오니에 이런 것도 쓰는 거 같아요 그쵸 그런 거 같아 로즈와인에서도 뜨고 요것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스킵 비오니 반갑습니다 네 장도왕님 반갑습니다 네 음 아 와인 마시는 아토님은 워낙 바쁘셔서 들어오시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하 하하 자 요것도 감사합니다 스킵 비오님 오늘은 그 보시는 분하고 좋아요 수가 거의 똑같은 거 보니까 되게 또 오늘 찐이 찐 기분 좋네요 오늘 찐이야 오늘 그쵸 감사합니다 안 누르신 분도 눌러주시고요 하하 오늘 약간 약간 정모 느낌이야 오늘 약간 정모 느낌 음불 나는 거 같은데 교황님 네 오늘 진짜 진짜 주민들 그 딱 처음 시작했던 주민들 모인 거 같아요 아무튼 그 잔을 또 말씀드릴게요 알자스와인잔 알자스와인잔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그 중요한 게 앞 밑에가 초록색 별거 없어요 그냥 되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그냥 밑에 이게 초록색으로 돼있어 초록색 음 잠깐만 근데 원주민이면 난 추장인가 하하하하 어 좋아요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아 네 민하님 와인환사님 반갑습니다 네 원철님 예고에서 와인잠 앞에 돌 아 그거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음 음 그 막살다이스에서 자기네들 떼루와 그 한 돌이었어요 음 아무튼 이거 잔 보면은 요 그냥 별거 아닌 잔에 밑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돼있는데 근데 진짜 그 알자스식 식당을 가면요 이걸 주더라고요 음 이걸 되면서 꽤 있나요 그럼요 네 이걸 줘요 이걸 주는데 너무 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음 근데 이쁘기는 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 혹시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화장실 가고 싶어서 교황님이 응 갔다오세요 빨리 응 교황님이 충격적이라고 하니까 응 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뭔가요 뭔가 폐유리 중에 초록색 폐유리가 많아서 그걸로 이제 만든 게 아닐까 소주병 같은 색깔 있잖아요 좀 그래서 이 지역에 왠지 그런 유리병이 남아 돌아서 이제 그거를 투명하게 만들기에는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활용한 게 아닐까 어 싶습니다 음 정 정 정란님 정란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해주셨어요 어 알자스 분들이 알자스 분들이 참이슬 좋아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뭔가 특색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집에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 뭔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저의 뇌피셜이라서 정답은 교황님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맞나요 병을 재활용한 건가요 교황님 땡 땡 땡이란 땡이래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그 그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소주 병이 지금은 요즘 뭐 진로이즈 백 해가지고 뭐 투명한 병도 나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서 좀 이렇게 초록색 병으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죠 모르죠 모르죠 햇빛을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너무 이제 투명한 색에 있으니까는 소주가 솔직히 별게 없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어떻게든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어서 들었거든 그냥 아니 그니까 그냥 무슨 공업용 술 같잖아 그냥 이렇게 알코올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걸 이제 초록색으로 좀 이렇게 딱 초록색 병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뭔가 소주가 사실 별게 없잖아요 진짜 그냥 그냥 물 타가지고 만든 증유제에 물 탄 건데 그거를 이제 초록색 병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더 좀 더 푸릇푸트한 느낌이 나고 이제 하니까 지금 또 그래 맞아 나토님이 초록 좀 더 신선해 보이라고 뭐 이런 거 이물질을 안 보이기 위해 오오오오 지금 잘 얘기하고 계셔 병을 재활용 오오오오 폐유리 오오오 재활용은 아니고 아무튼 답은 뭔가요 답은 뭐냐면요 일단 원철님이 여쭤보신 건 나중에 답해 드릴게요 그 뭐냐면 19세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이 잔이 19세기에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에 이 와인 메이커들은 와인 품질보다 양을 중요시 여겼대요 양을 그러니까 와인을 잘 만드는 것보다 와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했대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그냥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포도가 충분히 안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수확을 해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버린 거야 빨리 빨리 팔려고 제 품질은 1도 안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와인이 다 익기도 전에 해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여기 와인 색깔이 노란색을 띄는 게 아니고 약간 초록색을 띄는 거야 여기 이제 이 흐플랫이라고 하는 이 뭐라 하죠 가장자리 거기가 이제 진짜 어린 와인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춰보면은 초록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전체적으로 초록빛이 살짝살짝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시에는 그런 초록빛이 나는 와인을 결함이 있는 와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 잔 다리를 초록색으로 만든 거야 그럼 잔 되게 이쁘다 했는데 그 잔에다가 이걸 따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바닥까지도 초록색이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초록색이 가려져 그래서 뭐 야 이거 야 이거 초록색 아니야? 이러면 이거 와인 이거 결함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그거 잔 때문에 잔 때문에 이게 투영 돼 가지고 반사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가리려고 초록색을 만들었대요 진짜로 완전 충격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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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본인들의 품질을 감추려고 만든 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손가락인 거지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전통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혀있어요 전통적이나 실속은 없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작아요 이거 엄청 작은 잔이거든요 이거 쏠링도 못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싸구려 알자스 와인 한 잔 먹을 때 그냥 먹는 거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서 요즘 요즘 알자스 와인 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초록색 없애고 약간 이렇게 굴곡 있게 만들어 가지고 나름 만들었다는데 뭐 이게 귀엽긴 해 이거 재밌어요 알자스 와인 산지 루트인데 이거를 이제 왜 갖고 왔냐면은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알자스 와인 루트라고 이 북쪽에서부터 이 스트라스부로 있는 데서부터 꼴마를 지나 이 물루즈 있는 데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 남북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래 됐냐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게 170km에 70개 마을 있다 근데 제일 오래된 이런 와인 루트 관광 와인 루트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35년에 만들었대요 아무튼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프랑스 와인 산지를 랑그도 후시옹은 안 가보고 근데 거의 다 가봤거든요 거의 다 가봤는데 제가 생각에 가장 여행하기 좋고 시음하기 좋고 방문 시음하기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예쁘고 정말 예쁘고 여행하기 편하고 가격도 괜찮고 저는 알자스라고 생각해요 1등 보르도도 아니고 브루고뉴도 아니고 저는 알자스가 진짜 너무 예쁘고 와인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곳이 저는 알자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와인 투어 하실 때 알자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유난의 와인 딱 얘기해 주셨네요 자 요거는 알자스의 비오 와인인데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비오 재배 면접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비오 같은 게 대세고 막 한 저희가 먹고 있는 것도 비오디나미 뭐 이런 건데 1등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프로방스 1등은 프로방스입니다 그리고 2등은 쥐라예요 3등이 알자스 충격적인 거 보르도 7% 브루고뉴 우리가 브루고뉴 8.6% 샴페인 1.28% 뭐 물론 뭐 비오가 다 좋은 거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부 생산자들은 유기농으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크를 필요성이 없어서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수치가 낮은 이유는 생산자의 양이 일단 절대적으로 많고 비중 비중 그러니까 모수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산업적인 와인을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돈되는 그러니까 브루고뉴 보르도 샴페인이 다 유명하니까 어쨌든 좀 좀 굉장히 산업적이라는 거죠 그게 농업적인 거 보면 산업적으로 기업적으로 기업적으로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오와인이 좀 비중이 적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와인 산재에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추천 와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와이너리 들을 이제 해 놓은 건데 그 제가 뭐 다는 모르는데 많이 알아요 그래도 보면은 진드 한국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통 뭐 진드 운브레크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요거는 뭐 워낙 유명한데고요 막셀다이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저한테 내 마음속에 1등 그리고 바임바흐 네 복슬러도 유명하고요 알베르만 이거 와 삐누누아 진짜 맛있게 마셨죠 네 사실은 알베르만 그 알베르만을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 히즐링을 근데 그냥 이걸 준비했는데 딴 거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피노누아 이따 끝장납니다 이거 알베르만 피노누아 드셔보시면 진짜 끝장나고요 트림바흐 트림바흐 트림바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이겔 이겔 있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맛있는 와인도 여기 나와있어요 월롱떵 주슬랑 그 다음에 오스테타 이거 뭐 거의 뭐 얘도 거의 뭐 탑 오브 탑이고 도스메이어 이것도 유명하죠 그래서 요정도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알자스 나는 그래도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좀 유명한 거 마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화면 요 화면 딱 보시고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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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찾아서 드셔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베르만은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자 바로 바로 이어서 할게요 바로 그 사진 제가 여행했던 사진을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응 우리 벌써 다 먹었어 이거 오늘은 되게 맛있었나 보다 음식이요? 왜냐면 음식을 보통 막 남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맛있어갖고 다 먹어 버렸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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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요거는 그 스트라스 부릅니다 제가 갔을 때가 제가 갔을 때가 3월이었고요 이게 되게 아픈 추억인데 그 3월 초였어요 2020년 3월 초 2020년 3월 초에 코로나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직접 정말 창궐 이미 해 있었지 해 있었는데 프랑스에 창궐하기 직접 응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때 심지어 이때 마스크도 아무도 안 쓰고 다녔고 마스크가 없었고 저도 마스크가 없었고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라고 프랑스 정부가 얘기를 했었죠 WTO가 얘기했어요 WTO가 얘기했어요 아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 네 마스크 쓰는 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였죠 거의 마스크 쓰면 막 이상한 사람이 지도했지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그 스트라스 부릅니다 스트라스 부르고 그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제 시내 제가 밥을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가 아주 유명한 아주 오래된 전통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장 무슨 옥 뭐 있냐 하동관 같은데요 하동관 우리나라로 치면 하동관 같은데요 이거 여기서 이제 알자스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슈크루트가 있거든요 슈크루트 슈크루트가 그 독일에도 있죠 양배추 절인거 양배추 발효해가지고 절인거 김치처럼 해외에서 이거 꿀팁인데 해외에서 김치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한번 해적님께서 김치를 직접 담그셔가지고 먹긴 하는데 그 김치가 없을 때 예를 들어 김치 뭐였지 김치찌개 김치 아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저 슈크루트 통조림을 사가지고 그거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막 뭐 소세지 때려 넣고 뭐 고춧가루 부어가지고 만들면은 부대찌개 맛이 나요 그래서 뭐 그렇고 그 슈크루트 슈크루트가 이게 여기가 뭐 알자스에 굉장히 뭐 전통적인 걸 파는 데고 나름 뭐 TV에도 나오고 TV 맛집 같은데요 관광계 관광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딘지는 조금 있다가 혜정님께서 찍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 레나티 내가 WTO라고 했나봐 WHO WHO 이게 그 대성당입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인데 꽃보다 할배에서도 나왔었는데 어 이거 진짜 멋있더라구요 그 너무 너무 달라요 다른 데들은 너무 다르고 또 약간 독일 느낌이 좀 나요 독일 느낌이 좀 나고 음 하여튼 높이도 엄청 높고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이어 가지고 인상이 깊었던 대성당이고 여기가 여기가 그 이제 뿌띠 뿌띠 프랑스 뿌띠 프랑스라고 하는 스트라스부르의 뭐 좀 구시가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날씨가 이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3월이 프랑스가 날씨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음 요게 이제 그 슈크루트입니다 요 요 요 가운데에 있는 요게 양배추 절인거 요게 슈크루트고 거기에 약간 삼겹살 같은 그런 고기도 있고 소세지 뭐 각종 소세지 해서 많이 비싸지도 않은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음 음 요거랑 요 히즐링하고 먹으면은 엄청 맛있어 그리고 이제 트림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트림바를 방문했는데 어 트림바를 중에서도 요 프레드릭 에밀 요거 굉장히 유명한 튜비입니다 그래서 휘들링 2011년도 주더라구요 가 어 맛있었어요 그 알자스가 제가 아까 방문하는것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도멤들도 방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서 그 부티크에서 시음하고 사셔야 될 사셔도 되고요 와인 사러 왔는데 뭐 맛볼 수 있는가 이러면 일단 너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니면은 미리 예약하면 이제 안에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게 이런 그러니까 웬만한 도메을 가면은 다 이런 딱 자기네들이 만든 이 파일을 표를 딱 줘요 그럼 여기에 가격도 다 적혀있고 빈티지 적혀있고 AOC랑 끼베에 다 적혀있고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씩 시음하는 거예요 이걸 한자씩 먼저 나눠주고 이번에는 실바네오입니다 이번에는 밑에 거 필로블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음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되게 되게 좀 뭐 와인을 잘 모르더라도 편하고 위 옆에 가격도 바로바로 딱 있고 아주 저는 알자스 강추 여기가 이제 막셀다이스 막셀다이스인데 그 앞에 아까 원천도 그 돌 얘기하셨잖아요 요게 이제 자기네들 그 아까 막셀다이스가 떼로아를 엄청 목숨 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냥 블렌딩해서 하는데 요 떼로아가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돌을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맛이 다르는데 그 사람이 되게 되게 진짜 감사한 게 돌이 앞에 있으니까 말의 맛이 달라 눈으로 보고 먹으면 또 이게 또 느껴지죠 막 손으로 만져보라 그래 손으로 혓바닥으로 막 이걸 못하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돌 막 향을 맡아 봅니다 그러면 뭐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뭐 그냥 약간 뭐 굳이 짜내면 약간 미네랄 느낌이죠 뭐 그렇게 음! 음! 와일 마셔보래요 음! 오!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근데 어쨌든 뭐 다르긴 해요 진짜 다르긴 한데 어떤 건 좀 더 미네랄 하고 어떤 건 좀 더 농축된 느낌도 있고 다르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띠베가 취향마다 좀 많이 다양하게 있더라 그런 게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음! 음! 음 맞아요 시근형님 말씀대로 그 가격보다 딱 주고 음! 잠깐만요 포메 가격은 와이너리에서 직접 사도 맞아요 맞아요 프랑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팔거나 아니면 팔아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고 어... 그래도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은 그래도 도매에서 사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좀 싸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방금 시근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와이너리에서 바로 산다는 장점 근데 그 장점이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와인은 어쨌든 옮길 때마다 어쨌든 조금씩 그 충격이 있는데 와인에서 산다는 얘기는 와인에 계속 있다가 한 번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살 때 그래서 그게 아주 가장 큰 메리트고 두 번째 메리트는 빈티지가 좀 다양하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신 것만 팔 수도 있는데 최신 것 플러스로 몇 가지 좀 올빈 같은 거를 좀 팔 때가 많아요 그런 그런 거를 시내에서는 구하기 힘든데 그런 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보다도 좀 그런 특별한 걸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헤일리님 헤일리캠님 딱 얘기하셨어요 자 요게 제가 알기로 막셀다이스 빌라주급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에티켓이 라벨이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셀다이스가 아예 맘 먹었더라고요 그 라벨을 한 몇 년 전에 싹 바꿨습니다 싹 바꿔 가지고 빌라주 프리미엘 크리 그랑크리 이걸 딱딱딱 해가지고 바꿔 가지고 근데 어 다 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셀다이스 너무 팬이라서 특히 그랑크리는 진짜 끝내줘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어 스웨니 퀘이니이버그 성 어 그래서 밑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 구요 위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진짜 멋있는게 우리나라도 되게 멋있죠 우리나라는 좀 첩첩산중 느낌이잖아요 첩첩산중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밑에 막 산들이 있는데 얘네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진짜 밑에가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탄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약간 그런 지리 같은 걸 좋아해서 비행기 타서도 맨날 이렇게 창문 바깥에 보면서 막 이렇게 여기는 어디지? 저건 무슨 지형이지?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레나채님이 올라가실 때 힘드셨나 그랬는데 네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위에서 보면은 진짜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게 다 포도밭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다 포도밭이고 아까 지금 보주산맥이 있고 쫙 이렇게 포도밭이 있고 밑에 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진짜 프랑스의 마을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로 딱 길이 있고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으면서 가운데 가운데 여기 성당 하나 딱 있고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리고 이거 포도밭이 쫙 둘러싸고 있고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 포도밭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포도밭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꼭 꼭 가야 됩니다 알제스 가면 여기 참고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샤또랑 그 도밴들하고 보여드린 이런 데는 사실 다 콜마르 쪽이 있어요 스트라스보다도 콜마르 쪽이 저는 알제스 여행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라스부로도 물론 가셔야 되지만 그 콜마르 쪽을 저는 추천드려요 거기 유명한 도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콜마르에 아 이거 나름 제가 그래도 DSLR로 나름 잘 찍은 사진입니다 와인 맛있다 이거 언덕 짱이죠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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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죠 아 시즌장님 파리에서 먹으면 맛이 안 난다 당연하죠 똑같은 라면을 끓여 먹어도 맛이 다른데 와인은 어떻겠어요 아 진향님 뭐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와인 가져가시면 좀 안정화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천천히 드시고 아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이 왔는데 어 레나체님은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샴페인 옆 동네에 황스 거의 그냥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의 수도입니다 아 꼴마르 너무 이뻐요 진짜 꼴마르입니다 꼴마르 여러분 꼴마르를 가셔야 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거기에 배경이 그럴꺼에요 꼴마르를 가셔야 되고 꼴마르 주변으로 이쁜 마을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이쁜 마을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심지어는 이게 성수기도 아니고 3월에 흐리고 막 비오고 이럴 때 간 거에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제가 사진 보정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방문했던 데가 바인바흐 바인바흐구요 딱 요렇게 세팅 돼 있어요 보시면은 단 두개에다가 자기네들 이제 브로셔 하나에 옆에 가격표 자기네들 끼입에 다 나와있고 밀레징 가격표 그 다음에 옆에 저보고 주문할 주문할 수량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바인바흐에서 제가 두 병인가 샀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와인 버리는 거 여기가 바인바흐 안에 모습이에요 그냥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바인바흐가 그래도 나름 엄청 큰 데인데 이런 그냥 가정집 가스렌지 있고 막 여기 막 이런 데서 시험시켜줍니다 너무 근데 좋았어요 진짜 옛날 무슨 프랑스 시골집에서 되게 유명한 와인을 페이스팅 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제 모습은 좀 보기 그러니까 내 모습은 지우고 요 할머니가 아줌마가 바인바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딸내미에요 딸내미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같이 하는데 뭐 누구는 뭐 포도재배 담당하고 양조 담당하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응대를 다 하는데 제가 조금 감동? 그러니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예약을 하고 가가지고 저를 혼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저 말고 한 30분 뒤에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예 다른 방에다가 딱 해놔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냥 뭐 한 팀씩만 봤더러 그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내 얼굴 보기 싫어갖고 여기도 이제 꼴마르 아 너무 이쁘죠 아 그다음에 간 데가 이제 또 위겔 위겔 갔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네 셀렉시온드 그왕 노블루? 위에도 있고 응 비싸요 비싸 2011, 2001을 두 개를 주더라고 물론 하나는 히즐링이고 하나는 개비티 테러미야죠 이거 그냥 가서 그냥 공짜로 시음하는 거예요 이거 응 뭐 마저 이 꼴꼴 떠나서 엄청난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이겔은 그 꼴마르 근처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 안에 있어요 따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딱 마을에 있어 가지고 가기도 편해 그래서 여기 도메인 이겔 해가지고 자기네들 밭 어딘지 나와 있고 에티켓 이렇게 보고 이 시험실인데 여기서 그냥 시음을 시켜주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냥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이제 뭐 이겔 1639년부터 했구먼 알짜쓰는 후덜덜하구나 다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아 너무 이쁘죠 여기 여기 제가 여기 마을을 한 대여섯 군데를 다녔는데 알짜쓰를 제일 이쁜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여기는 꼭 가세요 꼭 아 헤일리킴님 맛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음 2001 그러니까 오래된 거일수록 더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스위트 와인이 오래된 걸 마실수록 훨씬 부드럽고 연해져요 스위트 와인 지금 먹으면 너무 막 좀 세다 막 이런 느낌 드잖아요 근데 2001 아까 개빌치타임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부드러웠어요 네 여기 이쁘죠 여기가 마을 이름 적어놓으세요 이거 여기 에기 에기스하임 에기 에기스하임 네 요거 이 마을이 너무 특이한 게 다른 마을이랑 다르게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이 집으로 이렇게 성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요 길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되게 되게 작아요 몇십 분이면 다 도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제 시내에서 또 구경하고 하는 건데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가 제일 예뻤습니다 여기가 1등 네 여기 에기스하임 여기 꼭 체크해놓으세요 나중에 알다스 가면 꼭 가보세요 자 갑분 갑분 맥주 갑분 맥주 갑분 맥주인데 그 콜마르에서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독일이 바로 옆에 있어요 독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콜마르 바로 옆에 그 알쓸신잡 아시죠 옛날에 그 유시민하고 뭐 하여튼 몇 명 나와가지고 그 김영환가 하여튼 잠깐만 이렇게 알쓸신잡 있잖아요 거기서 독일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라이브로크를 갔었거든요 프라이브로크란 도시가 콜마르에서 한 차로 40분? 큰 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40분 45분 차로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방금 영스님이 얘기한 바로 이걸 먹으러 이걸 먹으러 맥주를 먹었고 맥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프라이브로크 도시 진짜 좋습니다 너무 고요하고 좀 너무 북적거리지 않고 굉장히 정돈된 느낌 확실히 독일은 정돈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브로크를 너무 추천하고 저는 그 알쓸신잡에서 나온 것들을 좀 돌아다녔어요 뭐 그 무덤도 그렇고 묘지 공동묘지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어 그 영스님이 뭐 프랑스 사람들도 알재산 사람들 슈바인 학생 즐겨먹을까요 하셨는데 비슷한 요리가 있어요 돼지 그 저 뭐냐 무릎 무릎 저 요리가 있어요 프랑스도 프랑스도 있고 당연히 뭐 있는데 근데 엄청 즐겨 먹진 않는 것 같지 잘 보이진 않고 독일에서 먹는 또 학생이 맛있더라구요 다르지 다르지 겉에 그 딱한데 안에는 축축 종류가 또 겉은 촉촉한 종류도 있어요 족발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다는 게 좋더라 세코가 그랬잖아 꼴레뇨과 그게 좀 촉촉했던 것 같은데 다 있죠 음 아 진영이 한 번도 드셔본 적 없던데 저는 좀 강추합니다 진짜 이거 음 대한솔님도 프라이브로크 여러 번 가셨었다고 프라이브로크 진짜 좋아요 음 맞아 조슈님 프랑스네 독일이 진짜 알자스 로렌 지방이에요 음 어떻게 보면은 슈크루트도 그 소세지 다 소세지 아 요거 얘기해야 돼 제가 한국에서는 소세지 제가 소세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비엔나 소세지 있잖아요 이거 조그만한 거 한국은 그거든 큰거든 되게 소세지가 탱탱하잖아요 보면은 독일 소세지도 되게 탱탱하거든요 씹으면 막 꼬덕꼬덕하고 통통한데 사실 프랑스 소세지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그냥 뭐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뽀덕뽀덕하지 않아요 그냥 뭉그러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 그 뽀덕뽀덕한 게 싫나봐요 아무튼 근데 그 마트에 가면 어 알자스 소세지라고 팔거든요 알자스 소세지라고 파는데 그거는 뽀덕뽀덕해 그 독일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알자스 소세지를 저는 사 먹어요 뽀덕뽀덕한 거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났네 마지막 수업에 또 사실 것도 좀 다른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소설이니까 뭐 어 장조지라고 뉴욕에서 유명한 셰프님이 계신데 알자스 뿐인데 알자스가 돼지고기랑 양배추 요리가 유명하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슈크루트네요 지금 아까 슈크루트에 있는 그게 다 돼지고기니까 뭐 아 맞아 배한소리처럼 독일 소세지는 미더덕 육주팡팡 근데 진짜 프랑스에서 그냥 다른 소세지 아무거나 사시면 한국처럼 그렇게 막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냥 뻑뻑해요 근데 알자스 소세지는 뽀덕뽀덕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제 와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와인 뉴스가 남았고요 오늘 또 좀 자극적인 뉴스에요 오늘 안타까운 뉴스에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뉴스인데 뭐 일단은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지금 몇 신가요 지금 서머타임 해제됐으니까 3시 11시 14분 인가요 아 와인 너무 맛있고 한 우리 한 3분만 3분만 이따가 할게요 와인 뉴스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또 좀 저도 사실 저도 공부해요 이게 지난주에 그때 어떤 분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분이 이거 강제로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바로 찾아봤거든요 기사가 이만큼 있더라고요 회장님 뭐 되게 맛있는 거 만드시는 느낌인데 회장님이 토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토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뭘 굽는다는 얘기인데 뭐 잠깐 얘기하면 내일 제가 한국을 또 가요 한국을 가는데 그러니까 회장님은 안 가고 저만 가는데 사실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일 때문에 일 때문에 가서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임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아예 맘먹고 좀 가겠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가는 거라 음 그래도 뭐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제가 안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해 가지고 기회가 많이 생겨서 여러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 기회를 드려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 진양님께서 진양님께서 다음 와인 뉴스를 수포를 해버리셨네 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뉴스로 아니 메르켈이 이번에 보원에 가 가지고 그 했거든요 파티를 그래 가지고 그거 내용이 또 재밌어 가지고 그거 기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음 아무튼 막 되게 감사합니다 그 되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메르켈 메르켈 총리가 엄청 그 와인을 좋아한대요 와인을 좋아한대요 그래 가지고 아마 원래는 보통 그렇게 퇴임하고 하면은 무슨 행사를 해도 보통 파리에서 다 하잖아요 파리에서 만찬하고 이러는데 와인을 좋아한다 그래 가지고 마크롱이 직접 데리고 본에 가서 브루고뉴의 심장이 본에 데리고 가 가지고 거기서 했다고요 거기 뭐 천 명 넘는 시민들이 막 환호를 하고 어떻게 보면 메르켈 총리가 지금 16년 동안 했는데 메르켈이 있으면서 프랑스하고 너무 짝짝꿍이 잘 맞아 가지고 뭐 거의 뭐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한 60 벌써 70년인가 한 70년 전만 해도 진짜 뭐 수천만명이 죽고 막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지금은 연합국이었던 영국과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독일하고는 지금 거의 뭐 뭐 뽀뽀하고 난리났어요 지금 뭐 서로 네 참 국제 국제 정세란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우리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네요 그 지금 뭐 그냥 그냥 뭐 갑자기 하는 얘기지만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그 영국 해업 있잖아요 노르망지 쪽에 거기 지금 어업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프랑스 영토 바로 근처에 영국 섬이 있거든요 저지섬이라고 그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브렉시트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 어업권 때문에 막 막 따왔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나가지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이번에 G20 정상회 할 때도 뭐 영국 총리하고 영국 총리하고 마크롱하고 막 기싸움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레나트님 어감이 이상한데 저는 완전 와린이의 불알못이라서 좀 이상한데 와인폴릭 괜찮아요 와인폴릭 괜찮고 아 제가 그거 추천해드릴게요 그 뭐 협찬 절대 아니고 제발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그 저는 한국에 없는 줄 알았대요 한국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 아 뭐지 혜정아 그 와인은 어렵지 않아 와인은 어렵지 않아 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앞치마 한 남자가 이렇게 와인잔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한국 어떤 한국이랬다 어떤 남자가 이렇게 와인잔 들고 있는 책이 있어요 앞치마 메고 그 책이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그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와인폴리도 좋고 와인폴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와린이 분들께는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천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꼭 주민정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기획을 해가지고 할 거고 네 여러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음 아니 네 네나튼이 그냥 제가 장난친 거 내가 장난친 거니까 네 네 와인 와인은 어렵지 않아 맞을 거 이름이 이름이나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꼭 기억하더라 그림인데 어떤 남자가 앞치마를 메르고 와인잔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맥동실에 있던 네 생선가스인데 오 얘기를 이제 있었는데 집에 소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 소세지도 비닐지 구워서 오 소세지는 아직 덜인 네 무슨 너겟 이거 뭐 너겟인가요 PCN 치스입니다 아 PCN 치스 랍니다 PCN 치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톰님 프랑스 와인여행 지금 와인쟁이 부부님 그분들이 만든 책이잖아요 저는 프랑스 와인여행 와인쟁이 부부님들께서 만드신 책 저는 그거 프랑스 와인을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강추 제가 와인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습용으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와인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꼭 좀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시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 책을 보면 되게 어려워요 나름 쉽게 쓰신다고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와인공부를 하다가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다시 읽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라이브로 이렇게 와인 산지 하자는 제 것만 보시고 다시 그 책 보셔도 정말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진짜 저는 강추합니다 옥펠린에만 와인은 아 그게 그건가 보다 어 빨리 우리 레나채님께서 또 후원을 또 어휴 아 아닙니다 그 레나채님 뭐 전혀 귀찮지 않고요 어 저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게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말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풀이라고 이게 댓글창에 댓글이 안 달리면 좀 좀 민망해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많이 질문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뭐 진짜 저희가 무슨 와인 고수들 있는 그런 채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질문들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스키피오님이 5분짜리 영상 아 그 와인 서적 추천하는 컨텐츠 오 오 스키피오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마 꼭 해보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번에 한국 가서 토전 가가지고 내가 좀 해야겠다 일단은 우리 레나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썸떼 짠 이거 쎈데 진짜 맛있네 프랑스 올 계획이 있으시면 이 와인은 꼭 드셔보십시오 한국에 들어가겠지 안 나오긴 한데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비오디 나믹의 진짜 잘 만든 와인이에요 진짜 잘 만든 와인 이런 와인은 진짜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와인 뉴스 시작해 볼게요 너무 시간이 늦어지니까 일단 잡담은 조금 이따 또 하고 와인 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보다 자극적이에요 유죄 선고를 받은 유명 와인 생산자 쟤를 지었어 생태밀용 등급의 새로운 위기 아니 생태밀용은 맨날 위기요 생태밀용은 맨날 위기요 매독은 가만히 있는데 고르도의 주요 인물이 혹시 글자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 확대를 해야 되나? 다른 게 좋겠지 고르도의 주요 인물이 2012년 생태밀용 그랑크리 등급 성장에서 불법적인 이득이 취득으로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유죄로 너 죄인 이거야 너 죄인 철컹철컹 근데 그 생태밀용 그랑크리 클라세 등급은 1955년에 시작해 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었어요 매독은 안 바뀌잖아요 매독은 지금 1855에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뭐 무통 바뀐 거 이런 거 빼고 근데 생태밀용은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야 우리는 매독처럼 그렇게 너네네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 계속 바꾸는 트렌디한 그런 등급이 될 거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바로 한 20년 있다가 바로 빠그라지게 시작했어요 진흙탕이 됐다 바로 진흙탕 싸움이 돼가지고 여러 번 거치다가 어쨌든 2012년에 마지막 등급 재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2년 등급 선정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유죄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는지 볼게요 자 이번 유죄 판결은 2012년 생태밀용 등급 체계에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샤또 앙젤루스 네 샤또 앙젤루스 아시죠? 샤또 앙젤루스 공동 소유주인 유베르드 보아흡 말이 공동 소유주지 이 가문이에요 이 가문 유베르드 보아흡은 2010년과 12년 사이에 농무부 우리나라 농림수산부 생각하시면 되요 농무부 소속 이엔하우 와인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등급 선정 절차 등급 선정 절차 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관여한 혐의로 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 중 2만 유로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앙젤루스를 포함한 여러 샤또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샤또 앙젤루스 그 소유주 보아라로 저희는 본 적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앙젤루스를 세 번이나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두 번째 방문할 땐가 그 아저씨가 우리 인사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막 포스있고 좀 멋있게 생겼어 귀족같은 느낌 되게 멋있게 생겼어 약간 베토벤 느낌 좀 나고 막 근데 개인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2010년과 12년 사이 2년 동안 그런 농림소산부 같은 농무부 소속 아까 제가 이에나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에나오가 프랑스 때 그런 농산물을 관리하는 등급이나 뭐 이런걸 관리하는 곳인데 그 와인 쪽 와인 쪽 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담당을 했대요 난 이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거든 왜냐면 이에나오라는 그 곳이 와인 등급 선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AOC를 만드는 곳이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그 앙젤루스 소유주가 그러니까 그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 공무원 같은데 선정이 될 수가 있는지 어쨌든 뭐 위원회가 회원이 될 수가 있는 위원이 될 수가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등급 선정 절차 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관여를 했대요 뭐 관여 안 했겠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만 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벌금의 규모도 중요하죠 어쨌든 부과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니까 너는 관여를 했다는 거지 어 근데 물론 이제 또 그 벌금의 금액이나 그런 형량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긴 하죠 책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죄를 선고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앙젤루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샤또들에 대한 지분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생테빌리용 등급이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 A, B 그 다음에 그랑크리 클래스에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랑크리는 어차피 AOC니까 빼고 근데 어쨌든 그랑크리 클래스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앙젤루스 말고도 다른 샤또들에도 자기 지분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샤또들에도 관여를 했을 수 있다는 거죠 9월 말에 법원에 출동한 또 다른 보르도의 거물인 샤또 토트 VA 소유주인 필립 카스테자도 석방됐습니다 제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게 좀 법률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이 앙젤루스 소유주가 갈 때 그 토트 VA라고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래스에 B등급이 있어요 토트 VA라는 또 유명한 샤또가 있는데 생테빌리용에 거기 소유주인 필립 카스테자도 같이 어떤 부분 엮여 들어왔어 거의 둘이 같이 이제 손뼉을 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관여를 했다는 거지 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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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 소유주기도 하면서 위원의 위원이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2010년에 2012년 이었잖아요 그게 2012년 잠깐만요 그런거 좀 먹고 이 소주지 왜 이렇게 맛있냐 무슨 소주지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것도 와인뉴스를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안에 우무룹이 있는 상대가 하면 좀 그래요 아나운서 톤으로 갔죠 그러면 아나운서요 으흠흠흠 흠흠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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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그 얘기했나 와인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지점을 안치 현지점을 한번 따고 가겠습니다 혜정이가 이거 한번 해줘 네 와인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웃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천 그 홀 왜요 왜요 진상님 지금 생티밀리용 코어크 미션트 98 마신다고 뒤에 나오는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쨌든 2012년에 샤또 앙젤루스 생티밀리용 등급의 가장 위인 프리미엣 그랑크 에클스 A로 승격되었고 샤또 토트 뒤에는 B를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구아우씨가 컨설턴트나 감독관으로 있던 8개의 다른 와인너리도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샤또 앙젤루스는 엄청난 성과였죠 2012년에 승격을 했어요 샤또 파비와 더불어서 슈바블랑하고 5존밖에 없었던 A에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4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르도의 매독의 1등급 5개처럼 딱 완성이 된 거야 그게 앙젤루스 자기께 들어간 거지 우연인가 그리고 코어트 뒤에는 B를 유지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강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막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구아우 앙젤루스 소유주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샤또의 컨설턴트나 그런 감독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8개 샤또도 승격을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뭔가 이득을 챙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피고인 2명은 그 앙젤루스하고 토토 뒤 이 피고인은 엄청난 상업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생테밀리용 등급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니까 생테밀리용 등급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사실 매독은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독은 이미 가격으로 다 판단이 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바꾸면 분쟁 만나지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 샤또 빨메아가 지금 거의 1등급 가격 이제 거의 근사치에 왔거든요 그리고 5등급인 샤또, 랑슈바주, 랑슈바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등급, 2등급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등급이 그냥 가격이 이미 등급을 다 지금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생테밀리용은 그거를 굳이 이제 막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가격이 엄청 뛰니까 앙젤루스랑 빠비만 해도 승격 되자마자 가격이 확 뛰니까 그런 상업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부하우씨의 행위가 명백한 짬짜미 제가 찾아봤는데 짬짜미가 표준어여 명백한 짬짜미 경제 및 사회 질서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적으로 너네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영향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법원은 원고 측 변호사 이제 원고가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2012년에 강등된 세 곳의 샤또에게 가혹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세 개의 샤또가 있어요 세 개의 샤또가 있는데 이제 그 원고 측 변호사예요 2012년에 강등이 됐어요 등급이 등급이 강등이 됐거든요 이 8년 동안 이 소송하는 기간 동안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다는 거지 자기네들은 그 2012년 등급을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을 건 건데 8년을 계속 이렇게 온 거야 자기네들은 가혹했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원고 이 세 곳의 샤또 이 원고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세 곳의 샤또들은 이번 판결을 좀 불만족으로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간의 싸움 끝에 얻어낸 나름 의미 있는 마무리라고 변호사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으니까 그러니까 관여를 했다는 거를 증명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무 상자의 앙젤루스 한 상자가 보통 6병이 들어있거든요 와인이 그래서 스무 상자니까 120병이 앙젤루스예요 원고 측 변호사는 공판에서 연간 50만에서 300만 유로의 수입을 번다고 밝힌 부하우씨가 앙젤루스 고작 스무 상자의 앙젤루스만큼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라고 한탄했대요 자 이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병당 500유로가 딱 나와 한마디로 지금 그 6만 유로 벌금 받았잖아 그거는 얘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타격이 없는 거지 어? 6만 유로 내고 나 그냥 AU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질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 게 하지만 우리는 이겼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신호다 어떻게 보면 또 더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피고 측도 마찬가지예요 앙젤루스 측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피고 측 변호사는 2012년 등급 체계는 흠 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다 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항소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죠 법원은 피고 측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년 6월 2022년 등급 재정에 대해서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을 수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판결이 나면은 빨리 누가 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항소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2022년 생때멜리형 등급 재정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이 너무 거기에 영향을 줄까봐 그거를 연장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럼 연장하면은 누가 이득이야 앙젤루스 이득이지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네들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빨리 끝났는데 이게 만약에 앙젤루스가 이거 대단한 큰 잘못이다 2012년 등급 무효 그러면은 앙젤루스한테는 엄청 큰 타격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피고 측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쨌든 연장하기로 했어요 밑에 나와있죠 보르도 법원이 이의가 제기된 이 등급체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2012년께 올냐 그르냐 그르다 그러면은 다시 테이프 감아야 되거든 새 등급이 발표되기 전이 2022년 초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이미 2022년 등급을 만들고 나서 하겠다는 거지 이의를 제기한 세계 샷도 중 하나인 코어크 미셔트 제가 아까 놀란 이유가 그거예요 디냥님이 코어크 미셔트 드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세계 샷도 중에 하나예요 코어크 미셔트가 걔네가 소유주인 피에르 까르리 법원이 2012년 등급을 취소하면 2022년도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한참 동안 생때멸용 등급을 없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니네가 이거를 항소심을 연장해가지고 2022년 다시 등급 제정해봤자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이 2012년 거 무효라고 판단 나는 순간 2022년 등급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다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이제 생때멸용 등급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적이 한 번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 2006년인가 2006년 등급이 그때 96년인가 2006년인가 하여튼 등급 때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니어서 법원이 아예 등급 취소해버렸거든 그래서 아예 테이프 감았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1955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봐봐 12년 10년마다 한 번씩인데 뭔가 연도가 안 맞잖아 그게 테이프를 한 번 감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은 2012년 등급 취소할 거면은 지금 빨리 해라는 거지 어 2022년 나오고 하면은 음 또 10년이 지연되니까 그거 아니 2022년 해봤자 한 거예요 그럼 둘 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빨리 털 거 털고 2022년에 새로 입력하느냐 아 근데 이제 또 걱정인 거지 뭐 지도 걱정인 거지 생때멸용 등급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 이 일을 제기한 쪽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항소심을 나중에 하는 게 자 법원 밖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 여기부터 중요한 얘기예요 법원 밖에서는 이미 슈발블랑과 오존의 탈퇴로 생때밀리용 등급의 위상이 많이 깎였다 제가 지난번에 와인뉴스에서 한 번 했어요 오존하고 슈발블랑이 등급 안 하겠다고 최초로 A로 분류됐던 이 두 샤또는 원래 딱 두 개만 프리미엘 그랑크 클래스 A였거든요 바비랑 앙젤레스가 들어오기 전에 2012년에 이 두 샤또는 등급 선정의 기준이 기본에 대한 평가보다 부차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했어요 기본이라는 것은 정말 그 때루와 그 다음에 와인 품질 이 와인에 집중한 게 아니고 인지도 그때 제가 인플루언스 점수인가 SNS 점수인가 그거 한다 했잖아 그런 거랑 대중에 대한 와이너리 투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라 하죠 개방성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대중성 인지도나 대중성 이런 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비중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앞으로 계속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슈발블랑하고 오전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탈퇴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아마 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지금 봐봐요 슈발블랑 오전 있고 앙젤루스랑 파비가 있는데 지금 예상된 데가 휘작 그 다음에 발롱도 두 개가 거의 예정이에요 그러면 발롱도 만약에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휘작은 거의 무조건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또 다섯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자기네들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등급 체계에서는 모든 요청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해나우에 따르면은 2022년 등급 재정에 2012년보다 훨씬 많은 곳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땡때밀리옹 매독이랑 달라요 매독도 샤또가 엄청 많지만 땡때밀리옹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땡때밀리옹의 평균 한 샤또의 평균 헥타르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뭐지 10헥타르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진짜 와이너리가 있는데 그 와이너리들이 다 자기 그랑크리클라 때 내년에 2022년에 들어가겠다고 막 지원서를 넣는 거야 근데 그게 2012년에는 요만큼 넣었으면 2022년에는 막 미친듯이 넣는 거야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지원을 적게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등급에 이제 목 매는 곳이 많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수용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는 왜 쟤는 승격됐는데 나는 안해줘 소송 누구 강등돼 소송 이래나 저래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걸 보면서 웃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인 것 같아 한 군데? 난 매독 매독에 있는 샤또들은 걱정할 게 없어 불변이니까 불변인데 심지어는 어차피 사람들도 이미 다 인재를 하고 있고 솔직히 지금 와린이 분들도 뭐 1,2,3,4,5 있지만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몇 개 샤또를 제외하면 가격이 맞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야 생떼별용 저렇게 하는데 매독은 지금 160년, 170년이 돼도 그대로다 근데 그게 나름 신민성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매독을 대항마로 나온 게 생떼별용 등급이었는데 이게 잡음이 너무 많고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안타깝냐 시대에 너무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저만 해도 생떼별용 그 생떼별용 와인을 많이 마시지도 않지만 그 생떼별용 와인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 등급을 신경을 안 쓰거든요 물론 저도 슈발블랑, 오존 뭐 바비, 앙젤루스 마시고 싶죠 피자, 관렌도 다 마시고 싶어요 근데 근데 비싸잖아요 자주는 못 먹고 그럼 딴 거 찾아요 근데 딴 거 찾을 때 제가 뭐 프리미엘 그랑크리클라스 B 뭐 뭐 그랑크리클라스 이런 거 볼 것 같아요 안 보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제가 신뢰하는 깨부에 가서 그냥 추천을 받아요 나 생떼밀리언 와인 먹고 싶은데 요즘 뭐가 좋아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요 이거 유명하다 뭐 이거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든다 이건 좀 디오디나미인 내추럴 쪽으로 만든다 그거 마셔봐요 너무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마시지 등급 따져가면서 막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런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는 어쨌든 프랑스의 그런 등급에 대한 환상이 있으니까 워낙 큰 이제 그 산업적인 카테고리로 보면은 등급이 중요하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요즘 이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뭔가 이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 옛날 옛날 그 유무나이 뭐나 옛날 그 산물인 등급에 집착을 한다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와인을 더 잘 만들고 좀 더 힙하게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은 훨씬 잘 될 거 같은데 등급의 얼메기보다 그런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 뉴스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항소가 올라갈 거고요 양쪽 다 아마 항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이게 내년 2022년 등급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생때밀령 등급이 또 한 번 취소가 될지 그것도 한 번 눈여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자극적인 뉴스가 있으면 나야 좋지 뭐 올릴 것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아이참 네네네네 괜찮아요 네네네 조금 지금 피곤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어저께 파리에서 밤에 내려왔어요 밤에 그래서 어제 밤 집에 11시 11시 좀 넘어 들어갔거든요 회장님이 좀 피곤해가지고 잠깐 들어가고 근데 오늘은 지난주랑 다르게 불러달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잠깐 쉬다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제가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알자스 와인 산지 하고 또 사진도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와인 뉴스 까지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좀 알려 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또 영스님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은 들어가셨으니까 저 혼자서 하겠습니다 썸떼 아 그래도 영스님이 좀 만족하셨으면 좋네요 제가 알자스를 다 진짜 하고 싶었는데 계속 막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분들이 알자스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도 좀 알았고 너무 재밌었네요 저도 재밌었어요 우리 루쿠루쿠니 루쿠루쿠니 또 처음 보실 때 반갑습니다 아토님이 불변의 보르도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기적인 등급 심사가 부작용이 좀 있군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럴 줄 몰랐겠죠 자기네들은 나름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 음 그랬고 어 진양님이 슈퍼투스칸같이 슈퍼 생대밀링 나오면 되겠네요 이미 그런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데죠 어 아 거긴 아니 음 아니다 생각해 뭐 딱 생각 딱히 생각나는 데가 없네요 지금은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진양님이 한국에서 요즘 시작하는 분들은 평론가 점수와 등급이 중요하긴 하죠 그쵸 외국어로 돼 있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점수가 중요하다 그쵸 맞아요 그런게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다 모든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뭐 저희 뭐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저희 이렇게 와인을 조금 그래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취향을 찾아 나가자 그리고 다양하게 마셔보자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마셔보자 와인은 너무 많다 다양하게 마셔보자는 게 또 저의 목표 그렇습니다 스킵피오 님이 지난주로 맘대로 하라고 들어가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뭔가 준비를 많이 안하고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한 거를 보니까 좀 안쓰러웠나 봐요 우리 또 아뜸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와인 근데 진짜 너무 맛있죠 이거 진짜 꼭 꼭 체크하셨다가 프랑스 오시면은 근데 이거 어디 파는지 모르시죠 제가 어디 파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거 도맨 사이트 들어가면 팔던데 물론 해외배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진하님이 아톰님 아톰님 우리 아톰님 같이 아톰님 실수로 두번 두번 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톰님 실수로 두번 보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튼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톰님 성떼 세 아 아 진상님이 지난주에 사실 섭섭했다고 라이 establishing positive 몰랐다고 아 rain 네네네 아 이게 한국에서 제가 뭐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진짜 못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번에는 또 힘들 것 같고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철님 팔사빈 생빛맛이 요즘에 카페에서 생빛맛이 유행 이에요 오 오 오 그 원치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던 그 34년 빈티지 는 안타깝게도 그 최악이에요 최악 거의 100년 중 최악의 빈티지 라고 말하는 게 84년 빈티지 보르도 보르도 그래 가지고 보르도는 저는 제 생비를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니 싸긴 싸요 싸긴 싼데 뭐 따도 그 따봤자 몇십유로인데 그 돈 아깝지 그거 뭐 딴게 먹지 뭐 최정 님은 88년 빈티지에요 8발은 괜찮아요 8발비는 괜찮고 뭐 8발비는 뭐 얼마든지 먹을 생각 제가 라투르랑 피작 먹어봤는데 피작은 지금 먹기 괜찮았고 라투르는 아직 어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1년은 뭐 지금 뭐 4개 때문에 좀 안좋은 빈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요즘에는 기술도 좋고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 괜찮아요 음 그래서 뭐 그리고 아직 2021년은 와인이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테이팅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영수님 말대로 그 와인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취향 찾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다양하게 마셔라 그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와인을 마실 때 웬만하면 안 마셔 본 와인을 마셔 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예전에 마셔서 기억이 안나서 다시 마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새로운 와인을 추천을 받아서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또 얘기하지만 와인샵이 중요합니다 와인샵 아무 그냥 와인샵 가 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먹는건 의미가 없고 진짜 괜찮은 와인샵에 리스트가 좋은 와인샵을 가서 아무거나 추천받아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근데 그게 한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그 원철님이 다음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도 지금 굉장히 그 저희 둘 사이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제가 다음주 토요일 한국에서 토요일날 약속이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혜정님이 하거나 제가 하거나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음 어 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을 제가 한국에서 할 수도 있고 어 회장님이 할 수도 있고 벙개 때릴까? 벙개 때릴까? 벙개 했는데 벙개 했는데 나 혼자 라이브 하면 어떡하지? 음 아 그치 그게 라이브지 근데 뭐 벙개를 때려도 뭐 제가 라이브 어 혜정님이 라이브를 하고 내가 벙개를 때려서 채팅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거야 괜찮은데 음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영수님이 아 저희 채널 좋아하시는 이유가 음 몇 가지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제가 어 다시 한번 저의 채널에 좀 그냥 모토 그런 가치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말씀드리면 그냥 와인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와인 이게 뭐예요? 와인 추천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알자스 이걸 하면서 제가 역사도 좋아하고 좀 그런 인문학 미술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와인에 관련된 와인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결국에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다 연결이 되고 뭐 또 앞으로 또 유럽을 놀러 오실 때 뭐라도 하나 더 그냥 아 나 그때 프랑스와에서 봤는데 이게 그거야 예를 들면 아까 그 성 제가 성 보여드렸는데 알자스 갔는데 그 성 가셨을 때 아 그래 뭐라도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뭐 그런 게 제 모토입니다 그냥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어쨌든 와인하고 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엮어보려는 게 제 앞으로도 저의 꿈입니다 아톰님은 15일날 프랑스에 오시는군요 얼마나 있다가 하시나요? 제가 22일날 프랑스에 오긴 하는데 아 보르도에 오시는구나 너무 아깝네 아 제가 투어 시켜드리면 참 좋을텐데 어 2013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 기준 제 뇌피션 2013 저는 안 마실게요 왜냐면 2013 보르도를 보르도 기준 보르도 기준 보르도 2013을 몇 개를 마셔봤어요 크리 부르주아급 그런 크리 클라셋급 막 마셔봤는데 아 진짜 농담 아니고 맛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와인이 힘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8년 됐는데 보르도에서 8년이면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2014도 좋음이지 2012, 2014 좋은 비트지 아니에요 근데 11, 12, 14 다 좋은 비트지 아니거든요 지금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13은 너무 맛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혼이 안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아 돈 더 주고 딴 거 먹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아 2주 2주? 보르도를 언제 오시려나? 만약에 22일 2호로 오시면은 뭐 제가 있을 거니까 뭐 같이 어디 뭐 얼굴은 볼 수 있죠 저희 네 뭐 아톱님 저기 DM으로 따로 주십시오 인스타 DM으로 프랑스와요 인스타 DM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한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이라도 보고 오면 좋죠 저도 지난번 한국 갔을때도 어떻게든 구독자님들 한 분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또 6인 제한 걸리고 이래서 많이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뵙면 좋죠 제가 프랑스에서 보면 더 좋겠죠 원철님이 와인샵 촬영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와인샵 촬영하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음 한번 이번에 가서 제가 와인샵 방문하게 되면 한번 물어나 볼까? 뭐 음 저 유튜버인데 한번 찍어도 되나요? 쫓겨나는 거 아닌가? 네 음 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컨텐츠 뭐 만들 수 있죠 뭐 음 아 참 아 진양님이 까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리스트가 안 좋은 곳은 아예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까기 위해서 가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별론데 거길 까는 영상은 저는 안 어울릴 겁니다 그냥 뭐 그분도 뭐 그냥 그거니까 근데 좋은 데 가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그런 데를 갈 거기 때문에 음 음 진양님 딱 그 말이 맞아요 구하기 힘든 아이인데 이 와인 여기 있다 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음 음 가격만 안 나오면 그죠 가격만 안 나오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음 사실 한국은 이제 그게 좀 예민해 가지고 저도 저도 이제 그게 좀 고민은 돼요 고민 돼요 그 근데 이제는 저도 좀 생각이 바뀐 게 이번에 한국을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요 느꼈습니다 그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점인데 그냥 내가 요즘에는 한국이 요즘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괜찮다고 느끼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지불하시는 거 같고 오히려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특히 와인에 있어서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은 있는 데를 그러면 내가 그러면 찾아서 보여드리는 것도 내 역할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원철님 얘기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와인 샵들도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근데 이제 솔직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어 그래 찍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고민했던 건데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있을 동안 한번 못해도 한 두세 군데만 찍어도 컨텐츠가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그리고 그 지금 뭐 저희 뭐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니까 음 구독자님들이시니까 음 구독자님들이시니까 그 저도 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국가서도 이번에 한국가서도 편집할 거예요 오브리영 영상 다 보셨나요 오브리영 영상 안 봤다 손 오브리영 나 아직 오브리영 못 봤다 손 네 네 지금 라이브 끝나면 바로 네 근데 이번에 오브리영 나름 좀 힘을 좀 줘서 만들었는데 오브리영이 택탈 안 주는 거랑 똑같이 뭐 네 너무 서운했죠 왜냐면 오브리영을 그 당시에는 안 마셔 봤으니까 근데 정말 정말 운 좋게도 그리고 제가 9월 말에 한국 오기 한국 오기 한국 오기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제가 단골바에서 그 무슨 행사에 있어가지고 오브리영 2001 매그넘을 제가 한잔 시험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근데 오브리영 그때 샤또 마고 2001 샤또 오브리영 2001 매그넘 둘 다 매그넘 같이 동시 시험했는데 음 아 이건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마고랑 오브리영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고는 마고는 정말 화려하고 오브리영은 정말 중후한데 와 처음에는 오브리영이 아 이게 별로 별론데가 아니고 아 너무 못 보여주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 지나니까 오브리영 맛있습니다 언제 사먹나 우리 와인킹 채널 보면은 5개 한 번에 사가지고 맛있던데 아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데 그 음 만약에 제가 돈을 좀 쓸 수 있다 돈을 좀 써서 좋은 컨텐츠를 좀 더 수준 높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수준이라는게 돈을 써서 만들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만약에 그런걸 할 수 있다면 어떤게 좋을 것 같으세요 컨텐츠 돈이 있다 궁금해서 유튜브가 좋은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을 수도 있고 그거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음 혹시라도 제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뭐 제가 이번에 파리 갔다 와가지고도 와인바를 갔다 왔어요 와인바 진짜 좋은 데가 있어요 진짜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 추천 영상을 하나 또 올릴 건데 그거 말고 앞으로는 제가 그 좀 레스토랑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데도 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오실 것 같아가지고 내년 정도부터는 오실 것 같아서 오시기 전에 제 영상 우리 막 네이버 블로그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좀 실감나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블로거들 얘기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프랑스에 현지에 있는 사람이 미슐랭 가서 이렇게 좀 와인 공부한 사람이 가서 먹어보는 그런 컨텐츠 그런 거를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좀 투자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돈을 좀 쓸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원천리 말씀대로 좋은 와인을 마시는데 그냥 좋은 와인을 마시는 거 예를 들면 뭐 샤또 라토르 1988년 마시는 걸 아예 시음기를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페트리스를 마셨다 그러면 페트리스를 마시고 나서 그냥 시음기 이렇게 올리는 게 있고 아니면 혹시 그걸로 그거에 따른 뭔가 다른 또 컨텐츠 그거에서 왜냐면은 비싸잖아 비싸니까 우려 먹어야지 그쵸 사골국처럼 우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없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좀 고민 중이라서 혹시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뭐 댓글도 남겨 주시고 저한테 뭐 갑자기 갑자기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생각이 났다 갑자기 그냥 저한테 DM 보내셔도 되고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막 머리를 감고 있는데 생각이 났다 바로 DM 보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음 왜냐면 물론 지금 지금도 올릴 거 많긴 해요 지금 숙성 중인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예고를 미리 해드리면 그 일단 꽃두드니 정리를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브루고뉴 그때 제가 와인 산지 했던 거 정리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저거 리베르빠떼가 올라갈 겁니다 리베르빠떼가 제가 준비해 가지고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까지는 올릴 거고 그 뒤에 파리 와인샵 아 와인바 뭐 쭉쭉쭉쭉 올라갈 건데 음 어 진향님이 네이버 카페 만드는 거 사실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 그게 카페가 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될지도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음 진향님 말씀대로 카페도 음 소통이 카페 많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채널을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인스타도 제가 프랑스와 인스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아까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생각이고 그 컨텐츠도 그 다음에 그 뭐지 네이버 카페도 생각 중이고 아니면 뭐 카카오 채널 뭐 이런 거를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목표가 음 음 음 서로 소통할 것이 필요하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좀 제가 너무 안타까 이게 이게 맞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맞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헛돌이가 아닌지 근데 잠깐만요 지금 12시가 넘은 거 맞나요 뭐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인사를 안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 그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의 말을 주민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일단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중급자 중급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알자스 한 것도 그렇고 옛날 와인 산지 그 다음에 와인 영상들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너무 초보적이지도 않고 너무 윗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해주는 것 같고 너무 편해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그 좀 초보에서 완전 와이니 와이니에서 살짝 이제 막 개구리 점프 하시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좀 이렇게 내가 확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조금 중요한 건 제가 프랑스 와인 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프랑스 와인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 와인들 보다는 수준이 좀 있는 와인으로 취급이 돼서 와인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신데르구로 시작하다가 뭔가 이제 프랑스 와인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그냥 제 어떻게 보면 저의 이 바운더리에 좀 담아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제 주민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지금 목표인데 그 방식이 지금 유튜브도 좋지만 사실 제가 유튜브 뭐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올리지만 좀 더 아까 진양님 말씀대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좀 다양한 그리고 다양하고 많은 컨텐츠들을 확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돈을 좀 쓰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 와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저는 한국에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수입되는 와인들의 와인샵이나 수입사에서 인스타 같은 걸 통해서 홍보 홍보 이제 마케팅을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정보를 주시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 그냥 프랑스 와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원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을 내가 한번 정리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냥 다 말고 모든 와인 말고 제가 프랑스에 와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하겠습니까 뭐 앙시앙 땅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책 있잖아요 제가 맨날 소개해 드리는 이런 책 이런 책이 그 여기에 이게 프랑스 와인의 미슐랭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 별 별이 하나 두 개 세 개 막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산지마다 이렇게 별이 막 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프랑스에서는 엄청 건의가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잡지거든요 이게 책을 발행을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걸 번역이 아니고 이거를 포함한 다른 정보들까지 제가 취업을 딱 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참가하고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 음 아 김동범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느끼고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느끼고 오셔도 좋죠 뭐 지금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아톰님 얘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조금 그 어쨌든 한국에서는 뭐 다양한 국가에 와인이 있고 다양한 지역에 와인이 있으니까 좀 그 국가를 같이 좀 엮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장애물은 뭐냐면 와인을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 와인 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예 프랑스 와인만 뭔가 좀 그러니까 전문화 좀 특별화를 좀 음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도 또 그거를 다른 데랑 비교를 요렇게 해가지고 해주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겠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다른 다른 나라 와인들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의 약간 그 콜라보? 협업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원철님이 책을 쓰셔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책 쓸 수준은 안되고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 예 음 진영님이 와인 마시지 오래 됐지만 오래전부터 부르고니 몇 번 접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돈 많이 쓰지 않은 이상 좋은 와인 사도 없다 포기하고 있었고 다른 와인만 마시다가 요즘 다시 관심을 갖게 됐고 부르고뇨 와인 4병 사셨다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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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 뇌피셜 결국 부르고뇨로 가게 돼 있습니다 부르고뇨는 부르고뇨에요 근데 이것도 저만의 생각이지만 여기 업계 거기서 좀 더 나아가시면 부르고뇨는 부르고뇨는 좀 더 나아가면 쥐라 쪽으로 가요 쥐라나 뭐 루아르의 완전 내추럴 뭐 론의 완전 내추럴 그런 쪽으로 가더라구요 음 음 음 음 아톰님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하기 쉽지 않으면 어쨌든 프랑스 내에서의 그런 차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음 어쨌든 뭔가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그런 비교에 비교를 비교를 통해서 뭔가 차이를 알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럼 리즈가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흫 진양님 발버둥추가 있다고 어 진양님이 들어가면은 머리 아프다고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지금 부르고뇨 정리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네 부르고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확정은 아닌데 아마 올 연말 아니면 연초에 부르고뇨로 한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와이너리 투어 영상이 보르도하고 샴페인 밖에 없어요 응 보르도하고 샴페인 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르고뇨를 드디어 한번 진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르고뇨를 음 가서 영상 좀 찍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뇨로 갔다 오면 또 좀 반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와인 산지 할 때도 그 부르고뇨 할 때는 엄청 반응이 좋았거든요 음 영스님 너무 감사한데 조만간에 아톰님이 넘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톰님이 그 저는 와인 마시는 아톰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뭐 크리스탈 수입사 대표님이시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저는 그분 저는 그분 그분 한번 만나서 같이 와인 마셔보는게 제 소원입니다 네 인사하고 근데 어쨌든 그분 하시는 거는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되게 수준이 높아요 브루고뇨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면서 더 수준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는 조만간에 역전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음 음 마릴리니 몰러님이 프랑스 현지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와인들도 한국처럼 유통해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지 궁금하시다고 어 전혀 관심 없어요 하하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프랑스는 일단은 거의 제 생각에는 90%의 프랑스 국민들은 그냥 마트에서 그냥 아무 와인이나 사먹고요 자기 지역 와인 사먹고요 진짜 한 10% 정도만 와인샵에 가가지고 그 추천받아갖고 사먹고 막 해요 음 근데 10%는 너무했다 20%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만 봐도 와인 말고 와인 말고 와인 말고 와인이랑 상관없는 프랑스 사람들 지인들 보면은 자기 밑에 집에 밑에 진짜 깨부가 있어요 그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그 지하실 지하실 와인 저장했는 와인 저장고 처음에는 제가 프랑스 처음 왔을 때 그거 보면은 우와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인 공부하고 다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와인들이 무시한다기 보다는 마트에서 산 3유로 5유로짜리 와인들이 쫙 있어요 자기가 마실 와인들을 거기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 저처럼 그리고 저처럼 와인 공부를 하고 와인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아니면 와인샵 관심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좋은 와인 사 마시고 와인샵 가가지고 좀 뭐 따지지 프랑스의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마트에서 이렇게 사먹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마트에서 사먹지 않더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도멘들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진짜 유명한 도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들 뭐 뭐 아까 제가 그 추천 와인들 뭐 이런 것들은 프랑스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도멘들이고 그런 도멘들은 구하기도 힘들고 프랑스 사람들 그런 와인을 마시지 않아요 예 그냥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집 주변에 있는 단골 와인샵에 그냥 가서 그러니까 리스트가 좋든 안 좋든 가가지고 그냥 뭐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서 사먹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프랑스 유통회사 이런 건 뭐죠 김동범님이 브루고녀 와인 영상 기대된다고 어느 와이너리 올라올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허접한 데는 안올릴 겁니다 좋은 데 올릴 거예요 하하하 진짜 음 네 그렇군요 지금 아톱님이 아톱님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좀 사고 계시네요 지금 담아셨는데 뭐 괜찮으시면 우리나라도 먹거리만 해도 장소박걸리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 그쵸 장소박걸리 한국에서도 3, 5유로 정도 가격대 와인이라도 소비가 많아져서 전반적인 와인 소비가 늘었으면 음 그쵸 이제 와인이 좀 세금이나 이런 뭐 여러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막걸리 그 뭐지 지평 막걸리 좀 좋아하고 그 이번에 그 뭐 느린 마을 가보니까 그 느린 마을 좀 거울 가을 겨울 뭐 이 뭐 그런 식으로 하던데 뭐 그 좀 진한 거 맛있던데 이번에 한국 가면은 전통주를 좀 먹을 생각이고 전통 제가 이거는 또 약간 스포긴 한데 전통주를 좀 공부를 해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그 한국도 이제 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고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와인 뿐만 아니고 좀 주류 그러니까 술 문화 이런 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까베르네 프랑입니다. 루아르. 까베르네 프랑. 도매는 잘 몰라요. 아 썩니콜라드 루게이 음 루게이 쪽이고 아미호 2000살 스파클립 복순도 이강주 문베주 복순도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거 제가 이번에 한국가면 한번 경험을 좀 해볼게요. 영수님이 아까 알자스 피노노아 셀러링 중인 알자스 피노노아 셀러링 중인거 없는데 제가 알베르만 얘기한거 말씀하시는건가 알베르만 피노노아가 엄청 맛있었다고 제가 얘기한거 없어요 그거. 사야되는데 알베르만 피노노아 여러개 있어요. 끼베가. 근데 그 밑에 끼베가 밑에 끼베도 맛있는데 여기서도 비싼데 한국에선 엄청 비싸겠지 어 어 복순도가가 엄청 스파클링이 장난 아닌가 보다 음 아 완전 이스카이 이스카이 좋던데 이스카이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때 그 라키옥에서 라키옥에서 이스카이 행사 해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스카이 너무 많이 타서 놀랬는데 어떠셨어요? 복순도가는 아 근데 지금 궁금한게 복순도가나 뭐 이런거 다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일여편주를 좋아하는데 일여편주같은 경우는 주문하려면은 막 기다리고 해야되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그런 맛있는 와인들은 다 금방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사려면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인터넷으로 주문 와인들이 인터넷으로 빨리 주문이 되야될텐데 음 음 음 음 음 아 이스카이 시라 비오니에도 있구나 어 완전 저 론 북부 와인이구나 아 근데 제가 먹었던건데 말베기 였는데 어 좀 괜찮던데 아무튼 아 이거 지금 이 와인은 좀 내추럴 같아요 음 음 재밌네요 제가 이거를 향을 맛자마자 좀 그 쿰쿰한 그 브렛 향 있잖아요 그 그 내추럴 느낌이 나가지고 좀 의아해가지고 봤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가 그런 이거 선물받은 와인이거든요 선물받은 와인인데 이거를 그 어디지 그 복막시에 있잖아요 르 복막시에 그 백화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백화점에서 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 적어놨어요 음 약간의 뭐라고 있냐면 약간의 그 어 결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추럴에 대한 결과이고 뭐 뭐 와인에 그 그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결함이 아니다 라는 그게 적혀있어요 야 이거 또 대출하일 이러면 안 적어놓는데 적어놨네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은 뭐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이거 다 유기농 비유디나믹이란 표시거든요 음 음 재밌네요 어 어 근데 뭐 뭐 불에 뭐 불에 향이 엄청 심하진 않아요 엄청 심한건 아니에요 어 한번 음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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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맛있는데 어 기대를 너무 안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음 어 이게 까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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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잘되면은 프랑스 좀 보내 나한테 막걸리 키트 좀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음 아 해창 막걸리가 롤스로이스 막걸리 엄청난 막걸리구만 음 구하기 힘든가요 아 무슨 뭐 마셔봐야겠네 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재밌는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와인 보려고 들어왔지만 와인 보려고 들어왔지만 와인 말고 지금 막걸리도 다 진심이시고 뭐 그런 다른 뭐 다른 술들도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런거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술에 대한 그 이해도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한국이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좀 음 좀 저는 잘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잘 소개하고 좀 잘 좀 이렇게 연결해주고 뭐 이런걸 하고 싶네요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이정도 브렛 향이 딱 좋은 브렛 향인데 그러니까 그 브렛 향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사실 뭐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 살짝 나는 브렛 향은 좀 그 복합미를 좀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향이 다양한 거거든요 근데 음 음 음 음 오 괜찮네 이거 까베르네 프랑치고는 전혀 그 티라진 느낌이 너무 튀지 않고 있고 오 엄청 과실 느낌 강한데 음 아 혼자 혼자 아까운데 이거 오 못하지 오 음 오 오 전님 다음주 다음주 라이브 다음주 라이브 말씀 조금만 고민할 시간 주세요 제가 결국에 둘 중에 하나요 제가 하냐 혜정님이 하냐 둘 중에 하나요 프랑스에서 하냐 한국에서 하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저는 뭐 어떻게든 뭐 하면 해요 근데 이제 혜정님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랬는데 제가 다음주에 와인 산지 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와인 산지 뭐하지? 어? 와인 사가? 아 나 내일 갈구나 늦었구나 여기에 있는 와인 하나 가져가네 산도가 지금 좀 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야프를 가져올까 아 그쵸 제가 뭐 제가 해야죠 음 잠깐만요 박연수님이 멕시코 충장 가서 멕시코 와인 선물로 된다고? 아 출장 출장 음 궁금하다 저희가 또 멕시코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게 아니고 세계일주 할 때 세계일주 할 때 멕시코 갔었는데 그 얘기 안 했나? 세계일주 끝나고 외국에서 사려고 이제 마음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두 나라 중에서 고민했어요 그게 프랑스랑 멕시코였어요 음 제가 멕시코 그 칸쿤 있죠 칸쿤 신혼여행 가는 칸쿤 칸쿤 바로 밑에 플라이야델 까르멘이라고 있어요 플라이야델 까르멘 거기가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휴양지의 거의 끝판왕 왜냐면 그냥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와 진짜 막 진짜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멕시코도 와인 생산해요 제가 제가 그 와인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이제 친구가 프랑스인 친구가 있는데 여자애인데 친구가 있는데 걔네 오빠가 걔네 오빠가 멕시코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멕시코도 갔다 오고 했는데 멕시코 와인을 막 사왔다 그랬는데 음 저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토님이 내추럴 와인 브리티향 별로던데 지나면 홍어촌으로 좋아지는 건가 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상한 파마향 냄새 약간 똥냄새가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나니까 그런 쿵쿵한 향들이 약간 과일향이나 그런 좀 뭐 이런 거랑 좀 섞이면서 더 좀 복합미를 좀 느끼게 근데 절대 심하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날라가줘야 돼요 좀 날라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그 정말 그 자연스러운 과실향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내추럴 잘 만든 내추럴 와인은 네 아 네 덕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천님이 또 신혼여행 칸쿤으로 갔다 오셨구나 이런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 이거는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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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추럴 내추럴도 약간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진짜 진짜 막 센 것들이 있거든요 하드코어 한거 있어요 그런거는 동치미 있죠 동치미 약간 동치미 냄새나고 맛이 동치미 나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와인하고 그런 와인하고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김치바리 열무김치 국수 이런거라 먹으면 엄청 맛있는거지 아무튼 근데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뭐 초급 중급 고급이라기 보다는 그냥 뭐 저는 그냥 본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계속 취향 취향 거리냐면은 사람이 취향이 처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지금 와인의 취향이 처음 마실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졌듯이 취향은 계속 바뀔 거고 모든 취향은 다 저는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뭐 취향마다 다르다 이게 그냥 뭐 무책임한 말이라기 보다는 좀 다르게 계속 계속 다르게 뭐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제가 그 와인을 좀 와인을 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막 와인을 마시기 시작한 분들이 저한테 그냥 나는 이런 와인이 좋고 이건 별로야 와인 별로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는 분들한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그게 없으시면 근데 와인을 좀 공부하고 싶고 와인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준을 하나로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인이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그 기준을 하나로 놓고 예를 들면 뭐 산도가 됐든 밸런스가 됐든 어떤 그런 기준을 하나로 두지 말아 왜냐하면 어 와인은 일단 다 다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밸런스가 좋은 거고 이 기준에서 보면 밸런스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이 기준에서 보면 얘는 산도가 너무 높은 거고 이 기준에서 보면 너무 맹맹한 거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인을 마셨는데 내추럴 와인을 마셨는데 막 막 이거 어떤 와인을 마셨는데 이거 너무 시큼해 막 아우 야 이건 산도가 너무 쎄 근데 내가 마신 와인이 내추럴 와인에 막 좀 그 북쪽 지역의 내추럴 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산도가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그쪽에다 자기한테 두지 말고 좀 그렇게 기준을 다양하게 두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와인은 이래서 이렇구나 음 이 와인을 뭐 자기 취향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기준을 다양하게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재밌는 와인 생활을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게님이 아 답게님도 프랑스에 살고 계세요 혹시 어디 사시나요 최근 와인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먹어보고 있는데 와인님은 약간 고가와인 사실때 어디 사는... 저는 저는 억가든 고가든 저는 확실한게 그냥 제 단골 와인샵에서 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리스트 좋은 샵들이 도시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 뭐 제가 덕규님이 어디 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샵들에 가면은 10유로 이하 와인부터 수백유로 와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오늘 나 그냥 10유로짜리 마실 거야 샵들만 추천해줘 그거 삽니다 무조건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야 음 저는 그래서 덕규님 북쪽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파리는 아니시니까 제가 다른 그 주변은 잘 모르니까 추천드리면 이제 깨부아방 검색하시면 구글 지도에 깨부아방 검색하시면 깨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냥 땡기시는데 몇 군데 가셔가지고 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단골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군데 다 가보세요 여러 군데 다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부러 싼 거 추천받아요 한 15유로 이하 그런 와인이다 한 15유로? 10유로 15유로 짜리 오늘 와인 먹고 싶은데 추천해줘 그럼 추천해주잖아요 그거 다 먹어보세요 왜냐면 진짜 좋은 와인샵들은 저렴한 와인들도 다 좋은 리스트 갖고 있고 다 좋은 거 갖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그 셀렉션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와인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저렴한 와인도 잘 추천해주는 데들은 당연히 그 위에도 좋은 걸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좀 저렴한 거 시키면서 추천 받고 마셔보시고 어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가가지고 추천 받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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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끝나고 무슨 라면요 음 음 음 그니까 저희는 라면에 대한 라면에 대한 그 그 초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시키는 게 내가 하는 게 내가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생각 아 아 라면을 먹어봤는데 신라면만큼은 질리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진라면도 좋아해 본 적 있고 뭐 삼양라면 뭐 안성탕면 뭐 다 먹어봤는데 좀 먹다보면 질려 가끔씩 땡겨 근데 신라면은 그냥 계속 먹어도 안 질리더라구요 그렇고 저는 신라면을 그 혜정님도 마침 또 신라면 좋아해서 둘은 거의 신라면을 먹고 그 진라면을 가끔씩 여기서 사는데 그 이유는 재밌는게 프랑스에서는 진라면이 가장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라면 사리용으로 씁니다 라면 사리용 예 그리고 스프 같은 거는 다른데 김치찌개 같은데 나 이렇게 부대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없고 한국에서 프랑스에 사간 거는 한국에서 프랑스에 사간 거는 저거 혜정님이 혜정님이 거의 거의 다 사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이거 이거 캐리어 까는데 신기한 거 엄청 나오더라구요 근데 뭐 그런거 그런거 사실은 국물이 땡기잖아요 국물이 맨날 라면밖에 안먹는데 국물이 땡기니까 이번에 사온거 보니까 이제 뭐 국물 액기스 이런거 국물 액기스 그런거랑 뭐 김 김 김 이만큼 사와대요 제가 김 너무 좋아하는데 김 여기 비싸요 김 이만큼 사와대요 김 김 김 김 김 노트북 사먹어 아토님 신라면 건면 이번에는 제가 안먹어 작년에 나 한거같은데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던데요? 신라면 건면 맛있던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속이 더부룩하지 않는다면 계속 먹겠는데 어차피 라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아직 프랑스에는 신라면 건면이 없어요 아토님이 간장게장이랑 홍어를 가져오신다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건 왜일까요? 캐리어의 냄새가 간장게장까지는 모르겠는데 홍어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지? 홍어는 홍어는 회잖아요 회 어떻게 가져가지? 아! 나 그거 가져왔다 순대 있죠 순대 그 이마트 홍보를 하게 되네 이마트 피콕 피콕 순대 그게 너무 맛있는거에요 그래갖고 그걸 전자레지만 데피면은 진짜 똑같은 순대 맛이 나 근데 프랑스에서 순대가 귀하단 말이에요 그 흠 흠 흠 간장게장이랑 홍어 아 아 그래요 뭐 그랬군요 위생사고 아 뭐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그 얘기구나 근데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맛있으면 맛있으면 된 거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이미 그러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직 안 뜯은 거 있는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진성푸드 이 와인 좋습니다 이거 이거 내추럴인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뒤에 보면 라벨에 보면 자기네들 내추럴 막 해놨잖아요 근데 진짜 내추럴 와인들이 이렇게 안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티내고 싶어하는 내추럴인 것 같은데 음 뭐 먹을만해요 먹을만하고 내추럴인데 음 제가 요즘에 내추럴하게 마시는 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친구가 아니 뭐 될 거야 되는데 이제 냄새 날까봐 아톰님이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까 봐 이제 뭐 이렇게 혹시라도 아 저희가 이번에 그때 뭐였더라 아 뭐 뭐 뭐 넣었는데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이번에 파리 갈 때였구나 파리에서 뭘 샀나 냄새가 엄청 뭐가 마늘냄새였나 해서 뭐가 나가지고 좀 좀 민망했던 약간 민망했던 그런게 좀 있었어가지고 혹시 홍어나 그런것도 혹시 냄새할까봐 그랬어 냄새할까봐 근데 뭐 괜찮아요 근데 홍어는 냉동을 해도 괜찮나봐 냉동하고 해동해서 먹어도 괜찮나보다 그래서 그래서 진영님 말씀대로 그 이 프랑스에는 막걸리가 생막걸리가 없어요 생막걸리가 그러니까 아까 막걸리 얘기 엄청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막걸리가 다 그거 있잖아요 살균처리 한거 그래서 교통기한이 막 1년인거 그런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 그걸 진짜 맹매하거든요 끝맛이 그래서 진짜 맛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먹는데 그 막걸리를 가져오고 싶어도 다 터지니까 못갖고 오거죠 저는 제 친구가 성공해서 막걸리 키트를 저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음식 저는 이번에 한국 가면 꼭 먹고 싶은거는 뭐 이제는 먹을게 별로 욕심은 안나지만 저는 과메기 제가 과메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거울에 밖에 못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화주 키트가 있어요 이화주 키트? 그거 좀 알아봐야겠네 오 이화주 키트? 뭐야 한국도 이제 뭐가 엄청 많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아토님도 오시고 이런거 보니까 이제 슬슬 뭐 이제 슬슬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프랑스는 다 오픈이 되있기 때문에 아까도 그 여행 얘기했지만 그 딱 하나 이제 위험한게 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코로나가 걸리거나 그러면 한국가 좀 불편해지겠죠 그거 빼고는 뭐 근데 사실 지금 지금 그... 어제 어제 기준 어제 프랑스에서 만 명 나왔어요 만 명 9천 명인가 8500인가 9천 명인가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그러니까 원래 한 2, 3천까지 줄었다가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음... 왜냐면 어쨌든 백신을 많이 맞았고요 거의 80% 가까이 맞았고 뭐... 여기는 원래부터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은 위드... 위드 코로나잖아요 여기는 위드 코로나 여기는 위아 코로나입니다 위아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다 걸렸으니까 네 뭐 저는 안 걸렸지만 그... 뉴스 보면은 유럽이 다시 봉쇄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그런게 있어요 이게 재밌는게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보니까 여기 뉴스도 보고 한국 뉴스도 보고 다 보는데 이 한국 뉴스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를 좀 좀... 아장할 수밖에 없고 좀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에 와가지고 상황을 보고 분석해가지고 기사를 쓰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 봉쇄한다고 하는데 그 봉쇄가 옛날 같은 봉쇄는 한 나라도 없고요 그... 다 이제 미...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좀 더 강화된 봉쇄 정책을 한다는 얘기고 어... 그리고... 어... 아예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은 제가 느낀 거는 좀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양성, 음성 이거에 대한 굉장한 그... 좀... 그게 있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엄청 큰일이 나서 막...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걸리면... 음... 걸리면 그냥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집에서 쉬고 병원도 안 가요 그냥... 긴통제 먹고 이제 그러다가 뭐... 숨 못 쉴 때까지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가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좀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쨌든 그래도 뭐 사회는 돌아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고 한국은 조금 더 복원에 신경을 쓰고 좀 더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온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음... 근데... 그나마... 제 생각에는 프랑스는 그나마 요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영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마스크 안 쓴대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래요 내가 마스크 쓰든 안 쓰든 실내든 어디든 근데... 프랑스는 지금 그래도 대중교통이나... 밖에서는 안 써요 밖에서는 안 쓰는데 안 써도 돼요 근데... 실내에서는 다 쓰라고 하거든요 뭐... 그 정도라도 지키는 게 참... 근데... 참고로 제가 다니는 어학원이 있는데 지금 프랑스 어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수업 시간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조금... 그렇게 한데... 뭐... 저는 웬만하면 쓰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음... 박연수님은 내년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 10월, 11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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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지금 거의 뭐... 새벽 1시가 다 돼 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오늘... 그래도... 재밌는 게... 막... 오늘 엄청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계속 좀 계시는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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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오늘 알자스 그래도 좀... 음... 좀 바쁜 아중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셨으면은... 음... 좋을 거 같고... 음...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네...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고... 뭐... 음... 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 드시고... 드시고 계신 술... 음... 혜정님...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볼까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혜정님이... 어... 나 다시 올게... 하고 오신 적은 없었어요 한번... 분위기만 보고 오겠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거의 뭐... 거의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은 수준인데요 네... 제가...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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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좀... 어우... 이거 뭐... 너무... 약간... 달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과실이 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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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추럴 와인의 특징이... 이... 그... 필터링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음... 굉장히 탁합니다... 근데 뭔가... 추천까진 아니야... 음... 나보고 이거 공구하라 그러면 안해... 어... 뭔가 좀... 어설픈 느낌이에요... 음... 좀... 좀... 어설픈 내추럴 느낌? 음... 안타깝고... 딱... 그래도 지금 먹을만 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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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지금 사실은 또... 와이너리... 한국 갔다 와서... 와이너리도 좀 빨리 또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음... 영상 찍어야 되니까... 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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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세요? 음...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음... 여기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르도 뿐만 아니고 그냥... 프랑스 전체에 상관없어요... 음... 아토님도 거의 완병... 예... 다들 뭐 완병하시면 이제... 종료하면 되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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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제가 방문했으면 좋겠다... 라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프랑스... 전 지역 상관없음... 궁금하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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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라... 음... 진양님... 저 내일 아침에... 한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됩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됩니다... 음... 음... 오... 오! 내년 20주년 여행. 오! 결혼 20주년.абат 제가 지금 14, 15, 16 17, 18, 19, 20, 20 8년차! 내년이 9년차인데 야! 20주년이시면 오시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박연수님 오시면 제가 잘 보시겠습니다 한국에도 멤버만을 위한 와인셀러가 있다 어 그거 혹시 그거 아니고 제가 지난번 한국 갔을 때 그 성수의 와인 문화 공간인가 거기 갔더니 그 뭐 좀 돈 받고 이렇게 그 와인 자기 개인 와인셀러 이렇게 하는거 있는거 같던데 뭐 그런걸 말씀하시는건가 으 와이너리 와이너리 어디 방문하셨으면 방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 얘기 하셔도 되요 왜냐면 어차피 얘기 하신다고 얘기 하신다고 해도 그 다 갈 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음 아 이제 지금 새벽 한국은 이미 새벽 1시 제가 어 한 15분 정도 있다가 종료하겠습니다 네 너무 늦었으니까 음 그리고 뭐 마지막까지 봐주시는 18분 에 너무 감사드리고 으 음 곤지암 아 그러니까 그건 아예 그냥 진짜 그냥 오 그 진짜 셀러 서비스를 하는구나 어 셀러 서비스 음 질문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저도 질문있죠 저도 질문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른 와인 유튜버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 궁금합니다 음 음 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영상이 영상이 나와도 또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또 편집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 원탈린 와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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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미남 저 와인 배울 때 와인 공부할 때 초창기에 많이 봤어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와미남 영상이 아주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톰님 양갱님 음 다들 뭐 잘하시는 분들이죠 음 오 좋네요 또 얘기해주세요 또 보시는 거 궁금해 가지고 요즘에 와인 콘텐츠가 많이 생기는 거 같던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그 그 뭐지 그쵸 연예인들이 하는 와인 콘텐츠도 많던데요 뭐 지상열 씨하고 뭐 조세오도 막 이렇게 막 뭐 하던데 막 예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고 뭐 그냥 너무 이제 좀 그냥 기초적인 거여서 그냥 제가 안 보는데 음 와인킹 아톰 양갱 리우디 왓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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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가요 왓섭은 카페인가 어 박현수님은 한국 입양 아들이 하는 와이너리 조셉 대리에 얘기하시는 건가 음 솔직히 말하면 조셉 대리에 저 갔다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 거 같아요 올려야겠네 저 그때 거기서 라이브 했잖아요 제가 조셉 대리에 제가 그 인터뷰도 했었는데 마티아스 라이브 보시면 있어요 음 원철님 아톰 아톰은 조금 고가와인만 하니까 요즘에는 좀 많이 좀 바뀌셨던데 그 스타일이 음 진양 와인 오버지 와인 오버지는 처음이네 와인 오버지는 처음 보고 아 음 음 진양님은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음 오 재밌네요 사실 조셉 대리에는 제가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냥 그리고 미루다가 지금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마티아스랑은 뭐 술도 몇 번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음 그 형이 형이 하는 거거든요 마티아스랑 토마 형제 토마랑 마티아스 근데 토마가 이제 그 한국이름 제가 모르겠어요 그 토마가 이제 그 이태원인가 뭐 어디서 하고 이번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 응 아무튼 음 음 다들 근데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차피 와인 유튜버가 생각보다 많진 않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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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킹 와인킹은 대단하군요 저도 가끔씩 봅니다 네 저도 저도 그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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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말씀을 좀 피터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분의 철학을 들으면 그분의 철학을 들으면 음 음 음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와인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나오는 와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피터 선생님의 말씀이 네 연소년 리우디 비노이스타 얘기하시는건요 거의 뭐 곽대경 소믈리니님 뭐 워낙 뭐 뛰어나신 분이고 좀 깊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죠 주세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 저는 솔직히 보다가 그냥 이제 너무 예능 같아서 그냥 안 봤는데 어떤지 다시 한번 봐야겠네 궁금하네 음 진영님 뭐 진영님 말씀대로라면 근데 뭐 저는 저는 솔직히 시중에서 다 안 파는 것만 하는데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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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와인 공고 어떻게 하지 음 한국 갔다와서 할게요 제가 지금 뭐 어차피 내일 어차피 내일 가는데 음 11월 말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저기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은 저기 화이트 와인으로 할거에요 화이트 와인으로 할거고 루아르가 될지 브루오녀가 될지 고민인데 음 한 명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로라님은 와만남이랑 임솜 좋은 좋은 저기 보시네요 와만남이 그거 호주에서 와인 만드시는 분일거고 임솜님은 알자스트에 계신 분일건데 그 와만남 와만남 와만남하고 임솜 지금 로라님이 말씀하신 그 두 분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인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임솜님은 그런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설명을 많이 특히 내추럴 와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와만남 분은 직접 그 와인 만드는 과정을 직접 자기가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시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노력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 거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만남 와만남 맞을걸요? 로라 님 맞죠? 호주에서 와인 양주하시는 분 저스트 드링크도 보죠 거기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만명 됐는지 모르겠네 내가 오늘 out 오늘 봤을 때 9.99였는데 너무 부러워요 나는 언제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배한솔님 싱크대야 아이고 또 싱크 아이고 술집 새벽 2시 마지막에 지금 약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종로 3가 종로 3가 포장마차 다 진짜 이 앞에 우동이 없는게 너무 아쉽네 우동하고 원래는 고등어구이랑 닭똥칩을 하나 딱 시켜놓고 소주를 한 두병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우동이랑 잔치국수를 시켜갖고 포장마차 지금 문 여나요 미드 코로나 하니까 이제 열었나 아우 아 김박사 와인랩 그거랑 또 와인 지금은 안올리시는 것 같은데 와인 왕인가 뭐 그것도 저도 본 적이 있구요 김박사의 와인랩은 되게 간결하게 말씀을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요약을 어떤 어떻게 저렇게 요약을 잘 하시지 뭘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미나네 와인 한상님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혜정님은 들어가시고 저만 이제 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나네 와인 한상님을 위해서 지금 무슨 와인을 먹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유명하니까 미나네 와인 한상님 유명한 건 다 아시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뭔가 내추럴 그 와인인데 너무 자기가 내추럴이라는 거를 뒷면에다가 너무 자랑을 해놨어 자기는 손을 쏴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맛은 맛은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내추럴 정말 내추럴 와인 따라 했다 그러니까 정말 내추럴 와인 같아요 그러니까 브렛 향 좀 나면서 이거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이거 선물 받은건데 아 근데 절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까베르네 프랑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초반엔 브렛 향 좀 나다가 오히려 지금 브렛 향이 사라지니까 저는 약간 좀 아쉽기도 한데 지금 색깔도 굉장히 탁해서 필터링도 안하고 나름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함께 과실도 뭐 나쁘지 않고 좋은데 워낙 좋은 내추럴 와인을 많이 마셔왔으니까 너무 막 나 내추럴이야 나 내추럴이야 약간 이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약간 그냥 술 좀 먹었을 때 그냥 막 먹기 좋아요 남아공 피노누와 아 피노타지 너무 궁금한데 피노타지 왜냐면 저 그거 학교에서 배우기만 하고 시행을 못했어 진향님께서 역대급 온라인 기록을 세우시죠 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일 한국에 갑니다 아침 몇시 비행기지? 아침 10시 비행기고 짐도 안쌌어요 짐도 안쌌어요 샤블리 어떤가요 해산물 처리인데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해산물이랑 샤블리가 뭔가 뭐 신의 물방울 때문인지 아니면 뭐 마케팅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산물 한번 샤블리라는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음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샤블리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지역 와인이랑 마십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가 가다가 우리나라처럼 3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일단 서쪽만 얘기할게요 제가 있는 보르도만 얘기할게요 보르도만 얘기해도 보르도도 지금 저 여기서 차 타고 한 40분이면 50분이면 아르카시옹 가는데 대서양 유럽 최대의 굴 양식장이 있어요 유럽 최대의 굴 생산지 근데 거기만 해도 샤블리를 파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굴 파는 데 중에 뭘 파느냐 보르도의 싸구려 화이트와인인 엉트두두메을 팝니다 AOC 엉트두두메을 파는데 그냥 소비뇽블랑이에요 소비뇽블랑이랑 세미형 조금 더 거의 다 소비뇽블랑이에요 근데 그게 굴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반대로 낭트 쪽에 가면은 낭트는 이제 보르도 북쪽으로 서쪽에 그것도 이제 도시인데 루아르의 제일 끝 서쪽 끝 거기 가면은 뮤스케아데가 유명해요 이제 그 페이낭테 지방 페이낭테 지방에 뮤스케아데가 유명한데 그쪽도 굴이 유명해요 그쪽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르망디까지 해가지고 노르망디 굴이 프랑스에서는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통영굴 이런거에요 근데 거기랑 뮤스케아데 랑 먹으면 진짜 진짜 장난아니에요 진짜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선 그런 식이에요 그냥 바다 쪽에 있는 굴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가벼운 화이트와인 끝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샤블리는 당연히 좋아요 근데 샤블리도 그 시내 물방울에도 나오잖아요 뿌띠샤블리랑 먹어야 돼 뿌띠샤블리 왜? 오크터치 안 들어가고 그냥 정말 상큼하고 산도 좋고 미네랄 많고 막 그런 가벼웠고 발랄한 걸 먹어야 된다는 거에요 왜? 굴이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한국 굴이랑 프랑스 굴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굴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굴은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 둘 다 같은 종이에요 프랑스 굴 멸종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 그 참굴인가? 그거 가져다가 얘네들 양식하는 거에요 1960년대가 70년대 근데 어쨌든 하지만 떼로와가 다르잖아 떼로와가 다르니까 맛이 달라 어떠냐면은 그 한국 거보다 굉장히 시원해요 굴이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그 부드럽고 좀 진짜 그 하여튼 한국 게 약간 우유 느낌이면 여긴 약간 물 느낌이야 후루룩 약간 이런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이 절대 세면 안돼 약간 미네랄하고 향을 좀 입혀주는 느낌이 돼야 돼요 굴하고 그래서 여기 굴은 무조건 초장 찍으면 그냥 안되고 그 식초 그 식초에 그 양파 잘게 쪼순거 보라색 양파 잘게 쪼순거 그거 아니면 그 레몬즙 딱 해가지고 먹고 근데 저는 한국 굴은 한국 굴은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 한국 굴은 그냥 빡빡하잖아 땡굴도 솔직히 크고 막 씹으면 아작아작 씹히잖아요 그런거는 초장 뿌려갖고 그냥 소주 제 생각입니다 샤블리에게 갑자기 굴이랑 그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아 여러분 미나네 와인 한상님이 얘기했네 미스키 아데랑 라로마네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 3시 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프랑스는 오후 5시 17분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뭐 술 좀 먹어도 저는 상관 없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뭐 괜찮으신 분들은 계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주무시러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음 영서님이 최근 인스타에 크리스티앙 모호 포메크히 어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지 잘 모르겠어요 모호도 뭐 이름이 워낙 많아 가지고 크리스티앙 모호 음 아토님이 지금 굴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프랑스는 예 아 잠깐만 엔 엔 짠가 노노 옥토브 부후 옥토브 노봉고 디셈 그 그 하여튼 무슨 글자가 들어간 아이 같은 하나 아 하여튼 뭐가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뻔해요 10월 11월 12월 뭐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이랑 똑같애 겨울에 먹으라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르카쇼은 보르도 바로 옆에 아르카쇼 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1시간 거리. 대서야. 최대 굴양식장. 거기는 그거가 상관없어요. 한여름에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프랑스는 워낙 위생이나 이런 게 철저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저희 그냥 여름에 가고 바캉스 때. 여름 바캉스 때. 사람들 엄청 많아요. 테라스에서. 굴. 생굴. 믿는 듯이 먹구만. 심지어 엄청 싸. 거기는. 오늘 그래도 토요일이라서. 이게 토요일이 제가 라이브를 토요일에 하는 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단점 먼저 얘기하면. 토요일에 약속들이 많으시니까. 주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이 못 들어오시는데. 장점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많이 들어오죠. 약속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유튜브 키면은 아직까지 뭔가를 하고 있어. 라이브를. 보통 한국 유튜버들은 안 하잖아요. 한국 유튜버들은 라이브를 새벽까지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막 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 라이브 하면은 좀 더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안 하는 이유가. 같이 좀 술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취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저만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고.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떤 와인 마시는지 어떤지. 그리고 같이 술을 먹으면. 같이 제가 아까 뭐 와인 산지나 와인 뉴스 같은 거 할 때. 그냥 보면은 솔직히 재미없거든. 그냥 보면. 근데 이제 와인 같이 마시면서. 뭐. 와인 마시면서 그냥 보는 거. 그냥 보는 거지. 그냥 TV 보듯이.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토요일날 하는 겁니다. 진향님은 토요일날 출근하셨고. 네. 그. 아니. 그러게요. 왜 계속 늘어나지? 왜 계속 늘어나지? 지금 다들 내가 볼 때. 위드 코로나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무조건 위드 코로나 때문이야.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술을 먹고 지금 들어오신 거야. 이거. 그렇죠. 뭐. 그렇죠. 뭐. 뭐. 들어오시면 저야 좋죠. 뭐. 아무튼. 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와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까벳은 애프랑을 좋아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까벳은 애프랑이 그 피라진. 그 너무. 그 고추 폰네. 희망. 그런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와인을. 와인을 선택하고 와인을 공부하기 너무 잘했다고 느낀 게. 기본적으로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어. 기본적으로 술을 좋아하니까.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마셔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술이잖아. 라는 약간 그. 관대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로버트 파커가 점수를 매길 때. 거의 한 80점인가 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80점을 기본으로 깔고. 뭐. 뭐. 거기서 뭐 좀 더 좋으면 85, 90, 95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이게 술이면 80점은 먹고 가지 않나?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뭐. 헛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와인뿐만이 아니고. 주류 문화를. 내가 한번 바꿔보자. 원대한가요? 라로마는 현지에서 마시면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 뭐. 아무리 와인이. 좋아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분위기에요. 그러니까. 근데 막. 사람이 되게 많아. 한 10명. 12명. 이렇게 막. 파티하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에서. 막. 엄청 좋은 와인 있잖아요. 100유로 넘고. 200유로 넘고. 이런 와인들을.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한 4, 50만원짜리 와인들. 그런 와인들을. 막. 까고. 야. 막. 먹었어요. 일단 그 다음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두 번째는. 일단 다섯 명이 넘어가는 순간. 아. 여섯. 자. 맥시멈 여섯 명. 여섯 명이 넘어가는 순간. 절대 한 잔 이상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은 와인을 먹을 때는. 사실은 봐봐요. 아무리 내가.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라는 게.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감각을. 그러니까. 그게 기억으로 남는 거지. 감각은 까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와인 마실 때. 한 한 줄이라도 적어놓으려고 해요. 그날의. 그날의. 이제 느꼈던 거를. 응. 그날의 그 감정을. 뭐. 그날 내가 느꼈던. 뭐. 그런 것들을 적어놓으려고 해요. 뭐. 이 와인은. 이 와인은. 뭐. 산도가 좋은데. 뭐. 밸런스가. 뭐. 중간에 조금 그런데. 하지만 뭐. 시니시는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적어놓으면. 응. 그러면은. 좀. 다음번에 기억이 나요. 그때 감각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사람이. 뭐. 열 명 넘고. 막 파티하는 분위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데서. 좋은 와인 까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응.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80명 모임. 근데. 그러면은. 근데 와인 한 병. 그러니까. 와인이 뭐. 여러 병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와인 한 병이. 보통 한.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소믈리에 애들이. 7잔 나오거든요. 7잔. 원래 7잔 반인가. 그런데. 7잔인가 나오는데. 그. 뭐지. 7잔 아니구나. 6잔. 120. 어. 6잔에서 6잔 조금 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6명이 넘어가면. 한 잔 이상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와인이 변해가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죠. 한 잔씩 따르면 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최소한. 초반에 한 잔. 그 다음에. 위에 한 잔. 두 번은 마셔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샤또 마고를 한 병을 산다. 그러면 뭐. 한 500유로라고 칩시다. 그럼 그거를. 5명에서 사면. 인당 100유로면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100유로를 주고 그걸 먹는데. 5명이면 그래도 한. 이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10명이서. 50유로씩 해가지고. 그 한 병을 사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음. 음. 바톰님이 뭐 향을 잘 맞는 방법을 인정하셨는데. 근데 그. 음. 저는 개인적으로 향은. 향은 어쨌든. 그. 본인들의 그거고. 솔직히 감각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절대 뭐 공통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요런 건 있죠. 분명히 아마 느끼실 건데. 그거를 그냥 인지를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인 공부할 때. 이런 거를 공부를 하죠. 이런 걸 가지고. 그. 와인. 피트. 요거. 향 피트.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 향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에요. 정답도 아닌데. 이게 좋은 이유가. 이런 거를. 이런 걸로 그냥. 맡아보면서. 맡아보면서. 좀. 맡아보면서. 내가 몰랐던 향들을 좀 알 수 있고. 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향을 좀 쪼개서 맡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와인을 마실 때. 어. 나는. 이 과실향만 생각해보고 맡아볼 거야. 어. 이거 과실향. 음. 음. 딸기향이 나나? 음. 뭐 이런 식으로 과실향.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그 향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이 살깟. 여기 손등 있죠. 여기를 맡으세요. 이렇게 맡으면. 이게 코가 조금 초기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어. 나는. 뭐. 오크향을. 좀 맡아볼 거야. 그러면 뭐. 가죽향이나. 뭐. 트러플이나. 이런 걸 한번 맡아보고 싶다. 그거에 집중해서 맡아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음. 좋은 와인은 당연히 마시는 순간. 맛있다고 느끼는 거고. 진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유명한 제품. 뭐 전문가의 향의 표현을 민감하게 받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제가 와인. 이제 초보자 분들하고 같이 와인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이거 샤르도네인가. 이거. 어. 이거 소비뇽 블라인가. 이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무슨 향이 나는 것 같다라고 물어봐요. 응? 그래서. 무슨 향이 나는가. 이제 물어보고. 그럼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몬, 라임, 오렌지, 귤. 이런 것 중에서 한번 골라봐. 그럼 그 똑같은 시트러스 계열이라도.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 아톰님께서. 이제 BYOB로 했을 때. 여러 병 마실 때. 와인 순서를 얘기하셨는데. 그. 보통 그냥 그냥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스파클링 와인. 뭐 샴페인이나. 그러니까. 달지 않은. 달지 않은 스파클링 와인. 보통 샴페인. 아니면은 뭐. 뭐 크레멍. 그 다음에 뭐. 뭐 깨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화이트 와인. 근데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그. 좀. 부드러운 거. 연한 거에서 진한 거로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한 거에서 진한 거. 그냥 편하게 알아듣기 편하게 좀 품종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소비뇽 블랑이 조금 더 부드러우니까. 소비뇽 블랑 먼저 마시고. 만약에 샤르도네가 있으면 샤르도네 마시고. 그 다음에 레드 품종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피노누아가 있다가 피노누아 마시고. 뭐 가메. 아니 그 다음에 뭐 보르도 아니면은 뭐 그런 쪽. 좀 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거에서 진한 거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좀 더 테이스팅이 좋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엄청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한국 시간 1시 반 아닌가요? 1시 반. 너무 늦었는데. 예. 슬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도 계속. 스무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내일 이제 한국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저희도 지금 뭐. 6시가 다 돼갑니다. 6시가 다 돼갖고. 네. 저녁에 일을 좀 하고.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오늘 그래도. 오늘 그래도. 그. 알자스.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고. 뭐. 알자스도 제가 정리해서 올릴게요. 정리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네. 그리고. 와인 뉴스. 와인 뉴스도 정리할 거고. 오늘 그 슈발블랑. 아니 슈발블랑입니다. 저기. 앙젤루스. 우리 앙젤루스. 앙젤루스 형님. 저기. 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생태밀리용 등급은 끝났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뉴스도. 다시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 너무. 그. 너무.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뭐. 아이디어도 많이 얘기해주시고. 뭐. 분위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다음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니까. 다음주. 2주 동안 없어요. 2주 동안 없는데. 어.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혜정님하고 좋아하고.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하하.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네.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성때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때 하고. 다들. 들어가시고요. 이제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내일도. 일요일도 뭐. 다들 하셔야죠. 골프도 치고. 어디 단풍구경도 가고 하셔야죠. 빨리 주무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성때. 음.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와요. 들어가세요. ips.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감사합니다.